됐어? 어때요? 후원 감사합니다 좋아요 좀 느린데 반응이? 얼큰 시리즈로 시켰어요 얼큰 우동이요? 얼큰 귀동이요 김치가 들어있는데 얼큰하네 맛이 세트로 12,000원 배달팁 할인해서 400원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음 제가 그말 했나요? 쏘영이 학원 얘기했어요 제가 주말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주말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주말마다 쏘영이 학원에 가요 용산에 근데 차로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데려다주고 학원 3시간 하니까 3시간 동안 카페에 있다가 이제 나영씨랑 같이 있다가 이제 쏘영이 데려가가지고 밥 먹고 집에 가 그게 주말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11개월 구독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무부의 새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날은 내가 전날 좀 늦게 자가지고 안 갔어 그래가지고 나영씨랑 쏘영이만 갔어 근데 나영씨가 올 때 데리러 오래 그래서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 데리러 갔어 그니까 쏘영이가 입이 대빨이 나온거야 왜 대빨이 나올게요 아빠 데리러 오라고 해서 대빨이 나왔어 왜 대빨이 나온다고 운전하고 나면 아빠는 운전하고 나면 집에 오면 피곤하다가 좀 잔대 그리고 자면은 엄마가 아빠 있는데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아빠 깨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오라고 했네 엄마보고 그러면서 아빠 복지는 있는데 왜 내 복지는 없네 그래서 제가 소영아 걱정하지마 아침에 내가 엄청 자가지고 집에 가면 놀 수 있어 집에 가서 놀자 그래서 운전해서 집에 왔어 그리고 잤어 후원 감사합니다 아 피곤하더라고 왜냐면 그냥 운전할 때도 계속 말해 운전할 때도 역 칼로리를 해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날은 내가 잠을 많이 자서 저녁에 좀 많이 놀음 포켓몬을 열어줘야 돼 잘 때는 학원? 학원은 그냥 뭐 이것저것 배우고 후원 감사합니다 그간 장문돈에 죄송했었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길게 되네요 님 후원 감사합니다 최대 글자수가 40자가 되어버리는데 많은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자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참순님 개인과외 해주시면 이제 가야죠 학원 원장님 아니야? 근데 소영이 지금 구구단 외우는 단계인데 지금 따로 학원을 막 많이 다니지가 않아요 영어학원 미술학원 그렇게만 하거든 피아노 과일 피아노 과일 많이 하는거 아니야 진짜로 왜냐면은 영어를 일주일 내내 하진 않잖아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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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학원 하나나 두개 사건도도 할래 했는데 안한다고 미술하고 피아노는 자기가 하고싶다고 해서 한거고 영어를 좀 안좋아하긴 하는데 안좋아하긴 하는데 막 엄청 싫어하진 않고 그냥 영어 숙제했으니까 싫어하는 느낌 그리고 아침에 이제 EBS 영상으로 배우는거 있죠 그거하고 요즘에 그 구구단 외우는거 요즘에 학원 장난아니에요 수학 영어 태권도 뭐 다니는 사람 진짜 많아 논술 논술 이제 국어지 국영술을 하는거지 그리고 구몬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죠 구몬도 옛날에 했는데 내가 그 가족회의를 통해서 줄이는게 낫지 않나 해서 뭘 줄일까 했을때 구몬을 줄이게 되더라구 근데 구몬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보통 줄일때 구몬을 먼저 줄여서 억울하대 후원 감사합니다 항상 구몬이 줄여지네요 항상 구몬이 줄여지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요즘에 다 교육이 선행학습이에요 근데 선행학습을 안하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구 선행학습을 안해요 선행학습의 기본이 이제 구몬이거든요 후원 감사합니다 가치 애기들 근데 놀이터에서 되게 잘 뛰어놀아 놀이터 가면은 나 어저께 진짜 쇼킹한게 있었는데 근데 사..영상은 찍었어 애들이 노는거 근데 애들이 영상에 나와..여기 방송에 이제 하면은 좀 그럴거 같아가지고 공개는 안하는데요 놀이터 갔는데 딱지있죠? 플라스틱 딱지 젤리로 된거 엄청 쌓여있는거야 놀이터에 그리고 남자애들 무리가 있어가지고 계속 딱지를 쳐 딱지 장이 있어 딱지 하우스가 그러면서 계속 나쁜말 안돼요 계속 이걸 해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빡쳐가지고 막 뭐라그래 야! 뭔 말하는거야! 이러면은 그런 말 안 돼요 다같이 계속 그것만 해 감사합니다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어 안 돼요 이거를 막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또 또 딱지 치다가 지들끼리 그니까 태세 변환이 한 3분에 한 번씩 돼 근데 그게 되게 장관이거든? 딱지를 이쪽 저쪽 다 쌓아놓고 한쪽에서 딱지 쌓아놓고 너 일로와 해가지고 딱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딱지 대결장에서 딱 치고 다시 돌아와 그런게 있는데 찍었거든? 되게 멋있어 뭔가 그래서 쏘영이도 맨날 가서 구경해 그런거 있으면 어렸을때도 그래가지고 딱지를 몇개 샀었었어 근데 이게 옛날에 잘 안돼가지고 이제 듀얼을 못했지 쏘영이는 지면 재미없자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진짜 쇼킹했던게 뭐냐면 그 처갓집에 처음 갔을때 이건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 처갓집이 이제 태릉이 있는데거든요 그럼 이제 중랑천이 옆에 있단 말이야 산책을 하는데 아 사진 그 포토그래퍼 신가봐 중랑천을 걷는데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 중랑천 옆에 이렇게 다리가 있어 차도로 같은게 근데 그 아래 좁은 공간이 있어 딱 양반다리로 앉으면 머리가 다을랑말랑한 그 좁은 틈이 있어 근데 지나가는데 뭐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서 어두운 틈에 움직임이 있어서 이렇게 봤어 근데 뭐가 있는줄 알아? 고스톱을 엄청 쳐 거기서 어르신들이 돗자리에다가 그 틈에 껴가지고 이거 아마 전에 제가 얘기했을거에요 근데 요번에 명절때 갔잖아 근데 내가 명절 끝나고 처가를 갔어요 토요일날 갔는데 이제 동서랑 산책을 한번 했어 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 그 장소가 없어졌어 그래서 어디 어딨지? 했는데 공간이 더 위에 아래가 넓어졌고 플랜카드가 붙어있는데 도박 금지 흡연 금지 뭐 하세요 뭐 애완견 똥 가져가세요 뭐 이런거 붙어있어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가지고 있는데 바로 옆 옆 공간에 그게 아직까지도 있는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여쭤봤는데 이게 무슨 공사하면서 옆에가 늘어나가지고 거기로 옮겼나봐 그 좁은 데는 이제 안쓰고 갔는데 돗자리에 사인이 딱딱딱 앉아있고 할아버지들이 담배피면서 막 해 그래서 아 그거 너무 찍고 싶은거야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찍으면은 나 유수함세권 맞을거 같아가지고 유수함세권 맞을거 같아가지고 제가 못찍었거든 아 나 그 그 이 현장 이 장관을 찍고 싶었어 그냥 내가 소장하고 싶었어 그 교육 욕심은 보통 어머니들이 많아 일반화긴 하지만 아버지는 좀 들해 하는데 야 그게 진짜 장관이야 그리고 거기서 이십보만 걸어서 나가잖아 되게 가족적으로 애기들이 막 뛰어놀고 풍선있고 막 꽃밭에 막 이래 근데 또 거기 이십보만 들어가잖아 굴따리로 그 막 담배 불고 막 화투루 치고 있고 막 나 깜짝 놀라 아직도 그게 어르신들의 PC방이야 레온고야 레온고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딱히 뭐 통행에 불편을 주진 않아 왜냐면 통로가 다른 데가 있어서 그냥 이쪽으로 해서 중랑천 산책길로 가면 돼서 딱 옆에 아무도 안 지나가는 딱 그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에 거기 딱 그래서 나는 종목이 윷놀이도 있을 것 같은데 없더라고 종로 같은 데 가면 윷놀이로 막 하시는 분도 있거든 윷놀이 막 서서하고 막 윷놀이 막 서서하고 막 장기, 바둑 뭐 이렇게 만화 나 옛날에 왕십리 그 공원에 있을 때는 후원 감싼다 어 어둠의 바둑 보통 이제 다 4개야 그런거 4개를 안으면 몰입이 안되지 왕십리 그 공원 있죠 거기는 완전 트여있는 곳이라서 지나가는 사람 다 보는데 거기서 장기, 바둑 뭐 이런거 하죠 그래서 그 판을 접어가지고 그 좀 구석탱이 있죠 거기다 넣어놔 PC방이야 진짜 살 사람 와가지고 하고 그럼 다 구경해 근데 내가 고스톱 치시는 곳 가가지고 구경했거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시던데 젊은 놈이 와가지고 구경하는 거 근데 사진 여기서 영상을 딱 띵 틀면은 뭔가 좀 그거 안 꺼? 이럴 거 같아가지고 이 새끼 너 어? 구청에 찌르는 거 아니야? 이 새끼? 그러면서 갑자기 유수함세권 무서워서 못 찍었지 후원 감사합니다 그 어떤 그런 느낌이야 아직까지 있더라고 그니까 내가 결혼할 때 초창기에 갔으니까 나 결혼 몇 년 차야 벌써 나 11년 겨울에 결혼했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11년 겨울에 결혼했으니까 아직까지 10년 넘게 있는 거지 그 전에도 계속 이어져 왔을 테고 그지? 화장실 안주 그치? 그 어면이 말하면은 하면 안되지 그쵸? 하면 안되지 않나?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돈도 소액으로 하.. 하시는 것 같더라고 한 천원 정도? 근데 그거 그거를 못하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좀 그러지 않나? 점천이면 너무 크지 점천 너무 크지 않아? 보통 막 50점 남으면 어떡해 5만원 근데 탄이야 탄을 섞어가지고 2000배 3000배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좀 약간 정식 랩 레포츠화가 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정식 리그 어이 그 영감은 돈의 최강이라고 고스톱 닥 그 선수 고스톱 닥 이거 그 할아버지들이 엄청 찰지게 쳐 짝짝 소리나게 뭔지 알죠? 모포 같은 데다 딱 어떤 할아버지는 돗자리 딱 껴놓고 펼쳐놓고 기다려 방 파놓고 혼자 이제 손님 오면 시작이야 그러다가 이제 한 명씩 붙어가지고 네 명 이제 딱 또 생기면 또 다른 돗자리 생기고 후원 감사합니다 가봤어 진짜 한 게임 그 대기실 같이 되어있어 저 어렸을 때는 고스톱을 진짜 많이 쳤거든 아저씨들이 아저씨들이 그럼 이제 아빠가 고스톱을 엄청 쳐가지고 집에 저녁에 아버지 친구들하고 직장 친구들하고 고스톱을 치시면은 요즘에도 친다고? 요즘에도 안 치지 않나? 고스톱 문화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구경하면은 딴 아저씨들이 천원씩 줘 그대돈 돈으로 천원이면 꽤 나가는건데 그때 이제 점 백이거든 밤새도록 치다가 이제 끝 후원 감사합니다 많습니다 요즘엔 아예 안 치지 어 흡연도 이제 집에서 막 하면은 막 연기 꽉 차고 흠흠 흠흠 그리고 명절에도 고스톱을 쳤었어 근데 그게 내가 한 중학교 때 거 까지였던거 그 이후로는 없었어 명절 고스톱 초..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한거는 아빠가 퇴사를 초등학교 4학년 때 하셔가지고 4학년 이전에 친구들 직장 동료들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후원 구독 감사합니다 아예 IMF분은 저 중학교 2학년때에요 내가 2002학번이니까 1 0 맞지? 중2때지 97년에 수영이 뭐를 걔는 이과 걔는 웹툰 작가 되는게 꿈이야 나 과학을 좋아해 옛날 꿈은 그거였어 아빠랑 볶음밥 가게 하기 그게 꿈이었어 아빠랑 볶음밥 가게 하기 그 다음 아빠랑 볶음밥 가게를 하기랑 웹툰 작가를 병행하기 그리고 웹툰 작가 하기가 이렇게 바뀌었어 아빠는 왜 들어갔는지 몰라 나 요리할 줄 모르는데 소영이가 막 어떤 소영이가 소영이가 새오 Bud 공부적인 머리는 잘 모르겠는데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아 후원 감사합니다 집에 막 미니게임을 만들고 막 이런게 집에 집에 막 게임북같이 만들어서 화장실에 막 뭐 거울문자같은걸로 어디로 가시오 하면 가면은 또 그거 있어 그럼 또 그걸 읽어가지고 또 가면 또 뭐가 있고 그런식의 어떤 그런거를 막 만들어 그래서 유튜브를 찍지 이걸로 그거를 찍다가 변질이 되가지고 쳐내고 쳐내고 하다가 컴퓨터 속으로 영상이 됐나 그럴꺼야 후원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 화장실에 이거 있잖아요 알죠 딱 이렇게 변기에 딱 앉아있으면은 앞에 왼쪽을 보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있어 그럼 화살표로 가면 얘가 왼쪽이냐 병신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왜 쳐다봐 병신아 뭘 봐 병신아 이렇게 돼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에서 서순이 이렇게 돼 두개 다 보는게 이게 자연스럽게 두개 다 보는게 서순이야 일반인 어찌저찌 안 통하도록 해야지 과학자 왜 전기 통한? 3일동안 아... 전기가 통했을때 뭔지 모르겠어 잠건강이 안좋죠 그니까 맨날 지리잖아 이런 성연의 말씀이 있어요 넘치면 모자란 맛 못하다 넘치면 모자란 맛 못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뀐전장 재밌던데요 근데 정령이 사귀던데? 비율은 없습니다 영웅은 라그가 사귀고 나 처음에 이해를 못해가지고 20개를 처치하면은 버프를 주고 20개를 처치하면 버프를 주고 이건 줄 알았는데 20개를 깨면은 계속 매턴 사사버프를 양쪽에 주더라고 개사귀야 수원 감사합니다 전장 전장도 언제 한번 쉬는 동안 전장을 한 끝날때쯤에 쉬는 시간 쉬는 기간 끝날때 한 3-4일전부터 계속하니까 재밌더라고 나 원래 방송 끄고는 게임 아예 안하거든 그거를 하니까 재밌었었던 것 같아 그 점수 리셋 그 점수 리셋 후원 감사합니다 요즘에 템포 너무 빨라가지고 7,8,9 턴이면은 저 터지 퍽퍽 저 터져 퍽퍽 그리고 전장도 이제 좀 그거 해야되는거 아냐 티어제로 점수제로 레이팅으로 하지 말고 티어제로 하고 왼쪽에 좀 표기해줬으면 좋겠어 자기 그 대표 랭크 전장 투기장 정규전 야생전 이 4개를 제일 높은 걸로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전장만 하는 사람이 있고 투기장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옆에 그 표기가 안돼 롤 따라하기 싫어서라고 하기에는 야생전 야생전 정규전 높은 등급으로 앞으로 하기 이미 하고 있는데 그 점수제는 좀 달성하는 재미가 없어 그죠? 플래티넘 아닌가? 스타2보다 롤이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근데 롤이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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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끝날 때 부터 생겼어 아냐아냐 처음부터 있었구나 처음부터 있었어 레이팅하고 그게 같이 있었다 롤도 레이팅이었어 근데 레이팅인데 1250인가 이상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병행이었을걸?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거 봤어요 카페 닫기 전에 누가 올리셔가지고 1520원 1520 내가 한 1400 몇이었어 시즌2때 응 시즌2 마지막 쯤에 나가고 시즌3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고 시즌2 근데 저 옛날에 플래티넘이었다고 해가지고 시즌3때 후원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고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요 다 못했어 그냥 다 못했어 전체적으로 수준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고티어는 당연히 잘하지만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했을거에요 라인 개념이 아예 없고 견제 개념도 없고 사이드 운영 개념도 없고 미드모여 싸워 미드모여 싸워 미드모여 싸워 이거야 그냥 오브젝트도 그렇게 막 다채롭지가 않았단 말이야 바위개도 없고 멋도 없고 그 뚝 뚜께비 자리에도 원래 없었고 그리고 용은 초반에나 골드 150씩 나눠주는거 좋았지 나중에는 티도 안나니까 안잡아 용 용만 계속 나와 용 버려 그냥 초반에만 먹고 그니까 결국은 오브젝트가 발언밖에 없었어 중요한 오브젝트가 그니까 전략성이 많이 떨어졌지 그리고 그때 내가 플래티넘을 단게 티문이 되게 좋았어 그니까 버스 타는 식의 플레이를 되게 많이 했어 케넨으로 해서 라인 견제 빡세기도 안해 반반가 그리고 한타 때 많이 묻히면은 이기는거야 케넨이 중반에 세니까 케넨을 한 이유가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야 내가 멀리서 CS수구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항상 라인전 반반가는데 팀원이 잘 큰 애들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거야 그니까 라인전에서 압도해서 올라가야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게 없는거야 운.. 운판수가 되는거지 구원감사합니다 캐리력이 있어야돼 사람이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올라가 본인이 캐리력이 없으면은 흠.. 1호픽 보트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케넨이 시즌2때는 사기 느낌은 없었는데 시즌.. 3때 사기였어 후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포커스 해서 누굴 잡아낸다는 개념이 약했어요 저티었때 그니까 광역 공격하는 애들이 되게 좋았어 왜냐면 그냥 무치기만 해도 1인분 하는거니까 컨트롤 필요한 애는 리신같은 애는 한 명을 딱 죽이던가 뭐 해가지고 끄집어내던가 해가지고 해야지만 몫을 하는데 리신을 하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 프로 경기에서도 잘 안나왔어 그때 모쿠자 선수가 이제 리신 쓰고 막 그랬는데 리신 얘기하니까 여긴 다 인색 얘기 인색 선수 얘기하는데 나는 모쿠자 선수 얘기 리신을 막 잘 안했었어 초반에 근데 계속 경기를 보니까 칵! 한 명 자르고 시작하는게 훨씬 그게 좋다 그 포커싱에서 한타력이 그 리신이 초반부터 스노우볼링을 굴려서 성장을 한 상태에서 칵! 해가지고 마오카이 럼블이 짱 먹던 시절 마오카이는 짱 안 먹었는데 나 할 때 후원 감사합니다 그때 그때 많이 하던게 말파이트 이렐리아 잭스 이렐잭스가 많았고 블라디도 했고 탑에 이제 스물스물 근본없는 원거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안목적으로 근접만 했는데 탑을 노잼톤 또바나는 좀 뒷얘기 신지드도 좀 나왔던 것 같고 트런들은 아예 안 했었어 거의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트런들 장인이 있어가지고 계정 두개를 다 상위티어로 올린 아저씨가 있었거든 아무도 안하는거 그거 막 분석글 쓰고 정규분포 어 정규분포님 후원 감사합니다 정규분포 정규분포 그니까 트런들 완전 리워크 전에 개못생겼을 때 막 여기 막 두드레기 막 나와가지고 막 아 감독님이 트런들 장인이셔 어 저 완전 옛날 얘기하는거 그때 이제 정글 막 람머스 선호되고 람머스 암흐무 하면은 아 든든하다 어 스카너 스카너 암흐무는 초반에 좀 많이 약했어 어 리븐도 있었어 탑에 아 탑에 리븐이 되게 설쳤는데 맞아 리븐이 엄청 설쳤어 개꼴 뵈기 싫었어 그때 노틸 정글이었어 히 큐평 큐평 뭐 그거 뭐 하잖아 큐평 떠평 큐평 뭐 뭐 입 이 뭐 뭐하고 뭐 큐 마지막에 쾅 띄운 다음에 또 뭐 뭐하고 누누은 그치 빨간색으로 이속공속 올려줬을걸 자기랑 걸은 사람 딱 서포터형 타릭도 스턴이 확정이었어 거리 비례 스턴 길이 해가지고 그 리 스타크래프트 리버 스크랩 나가듯이 이렇게 막 날아가 싸이온 눈빛 쏘고 보호막 터뜨리고 그것만 해 미드 싸이온 보호막 우웅 해서 터뜨리고 로밍 우웅 해서 터뜨리고 로밍 어 니달리 맞아 니달리 흉악했어 니달리가 라인 섰어 탑 어 탑 그거 했었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망루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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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달리 대결이 있었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아닌가? 잭스였나? 랜턴 간거 그 랜턴 간거 뭐죠? 망루님이 랜턴 간거? 아까 올라프야 올라프 그리고 아 망루님은 탑 니달리가 유명했어 개쌌어 니달리 근데 진짜로 개짜증났어 진짜로 개열받아 막 상대한테 막 내 몸이 가려워 아 막 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Q를 돌리면은 자기가 챔프 폭이 다 다른데 어느정도 다 모든 라인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해놓고 라인을 정해놓고 출발하는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유 메타를 인정을 안했잖아 게임사에서 정식으로 그러니까 라인을 안정해주고 Q를 돌리니까 랭게임에서도 탑탑탑탑 아니 그건 일반이지 위에서부터 고르면 남은걸 해야돼 그러면은 나 이거 못하는데 미래 서포터 남은데 나 서포터 못하는데 몰라? 나 알아서 해 난 미드 갈게 투미드 해 혹은 앞에서 서포트 골랐는데 어? 뭐야? 나 미드 못하는데 갑자기 채팅 안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냥 빠그러진게 되게 많았어 그때는 그때는 근데 지금 정해놓고 시작해도 혼란이잖아 그때는 진짜 카오스야 자기가 준비도 안되는데 그냥 랭게임 돌려 그냥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기가 안 고르면은 튕겨져 나가잖아 그때는 가만있으면 랜덤으로 아무거나 픽대고 그냥 넘어가버려요 그러니까 멍때리고 오다가 뭐야? 나 이거 왜 골라짐? 미지랄 그리고 지가 화내 그래서 전라인 올라가고 싶으면 전라인을 두어개 정도 하는게 좋다고 그랬어 근데 그때 당시 케넨이 탑도 되고 미드도 되고 좋았지 그리고 탑 되고 미드 되고 난 서포터 대충 알리스타랑 타릭하고 뭐 했으니까 하고 정글은 그냥 암흐므 암머스 같은거 좀 하고 그래서 원딜만 안 안했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시작할 때 원딜만 빼고 다 돼요 이렇게 하면 했어 근데 그거조차도 안하는 애들이 있었다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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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어서 나 마이만 함 근데 정글 누가 골랐어 그러면 자기도 정글 간대 그냥 미드마이도 있고 하잖아 안가 뭐 개 진짜 개헬이야 진짜 그때는 룬도 돈 주고 사고 케넨용 비싼 룬이 있었거든 APAD 다 들어가있는 아 쌍관이다 쌍관 관통력 쌍관이 비싸 쌍관이 그거 왜 짜증나냐면 쓰는 애가 별로 없어 이거 효율이 뭐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 돈 룬 돈 룬 서포터 돈 룬 돈 룬은 확실히 커 서포터 할 때 돈 룬 커요 흡혈템 흡혈템 두른 다음에 수호천사 댓글 그거는 모르겠다 아트록스 있을 때도 하긴 했는데 시즌3 들어와서 금방 접었어 아무튼 오늘 밥은 이렇게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대단한 밥이었어요 동경규동이었어요 아트록스 오래됐지 레넥톤도 오래됐지 레넥톤은 초창기 초창기인가? 아니지 레넥톤 초창기 아니죠 초창기 뭐 14인 중에 하나야? 그건 아니잖아 초창기 14인 막 있어 그게 라이즈 뭐 이렇게 있을걸? 어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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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옛날에 트위스티드 페이트 있죠 카드 돌리는 거 있죠 골카가 골카가 뭐였더라? 광역스턴 맞아 광역스턴이고 범위 그러니까 빨간 카드랑 노란 카드 합친 거고 일반 스킬에 그 날라가기가 있었어 근데 그 골카가 똑같이 빨 뭐 빨파노 빨파노 이렇게 하는 게 녹아 살짝 가 엄청 빠르게 진짜 랜덤 그 슈템 같이 그리고 그때 당시는 북미에서 하잖아 핑이 있잖아 핑이 그래서 말파 WQ가 엄청나게 힘든 거야 핑 때문에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로 특패로 막 엄청 하던 한국인이 있었어 골카를 엄청 잘 뽑았어 아 근데 그땐 저 안 했어 북미서부터는 안 했어 난 시즌2 한국에 오고나서부터 했어 후원 감사합니다 저 나올 때 방송에도 얘기했었는데 저 할 때 당시에 나왔던 게 피즈 피즈가 새로 나왔어 피즈, 볼리베어, 아리 뭐 요정도 아리가 한국 서버 열리는 거 기념해서 나온 거예요 그전이 레넥톤이야 아아 그리고 쉬바나 그 다음이 쉬바나 볼리베어랑 쉬바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 노틸도 나중에 나오고 샤코 각시탈은 좀 나중에 나왔어 뭐 때문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서버 열리고 좀 뒤에 나왔어 그부 어 그부가 나왔어 나 할 때 그부랑 그부, 볼리베어, 쉬바나, 피즈 이게 순서가 정확하게 는 모르겠는데 그 그 뭉치로 나왔었어 그부가 막 계속 너프되는데도 쎄고 카직스는 쪼금 뒤고 제라스는 이미 있었어 나 할 때 탈론도 이미 있었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제라스 시즈모드 하던데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지 스카노는 이미 할 때 나왔었어 노틸이 나중에 나왔어 노틸이 한국 서버 나오고 나서 나왔어 룰루도 나중에 나오고 세주도 나중에 나오고 헤카린 뭐 요런 느낌 직스 뭐 이렇게 나왔나보다 앨리스도 한 곧쯤에 나오고 빅토르 빅토르가 앨리스보다 일찍 나왔을걸 레오나는 레오나는 원래 있었어 근데 레오나가 그때 원래 있었는데 좀 나온지 얼마 안됐을 때 레오나였던 걸로 기억해 자이라는 확실히 나중에 나왔어 한국 서버 열리고 나왔어 쓰레쉬도 한국 서버 열리고 나왔어 다이에나 한국 서버 열리고 나오고 닝겐자이라 닝겐자이라 알아요? 자크도 나중에 나오고 바이도 나중에 나오고 닝겐자이라 자이라 장인님 장인이야 닝겐자이라 님 닝겐자이라 인간 젤리 닝겐 닝겐 젤리 닝겐자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헤카린 어 랭가도 나중에 나오고 제드 맞아 제드도 나중에 고렇게 그런 느낌으로 쭉쭉쭉 나왔던 것 같아 소라카가 되게 쉬웠어 옛날에 나도 소라카 했었어 편해 Q가 논타깃이고 Q가 그냥 타깃 지정을 안해도 되는 자기 근처에서 떨어지는 거여서 만화 채워주기 적한테 써도 되고 그거랑 힐 그러니까 되게 편해 적을 견제할 필요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별부름도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 만화로 아군 채워주는 게 나아 그래서 그냥 뒤에 있으면 돼 소라카는 그때 당시 후원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 또 그 다음에 제드 나오고 뭐 나오고 랭가 12년 8월 12년 8월에 내가 시즌2가 11월 아니 11년 12월에 나왔을 거여 내 기억으로는 그래 11년 12월 왜냐하면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나왔어 내가 11년 11월에 결혼했거든 그치 11년 12월에 나왔지 후원 감사합니다 피치 다음에 볼게요 다이애나 나왔을 때 롤을 접었는데 다이애나도 그때 스킬이 달랐지 그 뒤로 막 또 뭐 나왔더라 기억이 안 난다 왜냐하면 내가 안 했으니까 아 바루스 맞아 바루스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타겟팅으로 해서 하는 게 좀 많았어요 그냥 타겟팅으로 비비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실력 차이를 그 낸다고 타겟팅이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써야지 효율적이고 이렇게 판단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게끔 지금 설계를 하잖아 실력 차이를 내려고 근데 그거 더 재밌으니까 타겟팅을 빼고 있잖아 그리고 옛날에 잭스가 확률로 때렸어 운으로 때렸어 운으로 아 운으로 피했어 운으로 피했어 운으로 피했어 확률로 피해 김연아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간 룬에 치명타 하나 박아놓기 치명타 1% 박아놓으면 재수 좋으면 하나 터져 치명타 0%랑 1%는 아예 다르니까 어 0.8%인가? 그랬을 거야 이 얘기는 항상 한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하는 거 같아 그치? 같은 얘긴데 6개월에 한 번씩 꼭 해 5개월에 한 번씩 근데 왜 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더 신나서 하게 돼요 난 별생각 없는데 여러분들이 신나서 너무 신나해 그러니까 내가 멈출 수가 없어 막 그 막 초딩들이 하는 표정이 있거든요 초딩대 그 특유의 표현이 있어 그런 거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있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어 몰라? 초딩대 되게 많이 하는데 레비아탄, 비수레검, 메자이 들고 다패죽이기 레비아탄이라는 게 있었지 체력버전 메자이 비수레검 AD버전 메자이 근데 레비아탄은 잘 안 갔어 효율이 좀 떨어졌어 비수레검은 갔어 그때는 반절 깎이는 게 아니야 메자이가 젖 같은 게 죽잖아? 영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자이 함부로 못 가게 해서 0으로 해야 돼 카직스랑 랭가랑 상호 그거 있어가지고 카직스는 진화 한 번 더 하고 랭가는 뭐가 되더라? 카직스는 랭가 잡으면 다 진화할 수 있어 아 전용템 생겨 그래서 랭가가 그 뼈목걸이인가 그 업그레이드 계속 시킬수록 스탯이 올라가는데 기술 강화나 그게 막, 막 마지막 효과까지 딸 수 있을 거야 뼈목걸이 같은 거 있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봐봐 또 신났잖아 니들 그쵸? 신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신나? 도마뱀 장르의 영화 도마뱀 장르의 영화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어 도마뱀 장르가 살았어 빨간 그 덩쿨 덩쿨골렘이 안 살고 도마뱀 장르가 있어서 그리고 새끼들 두 마리가 있었어 옆에 그래가지고 왕만 빼먹고 새끼를 남겨놔 가지고 쿨을 안 돌려 그리고 도마뱀을 잡아서 영이 없는데 워워기 가서 서 있었더니 지나가려고 하는 짤이 돌았어 도마뱀 장르 인척하기 두 마리 이걸 좀 버리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響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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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방송하고 계신데 아요 방송을 보고 계신데 써가지엄께 분리수거를 했어요 왜했지 이 침 창맥이 싸가지없는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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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ㄷ ㄷㄷㄷ 방송 끝나고 해도 되는데 그치? ㄷㄷㄷㄷ 싹퉁머리 없는 ㄷㄷㄷ ㄷㄷㄷ ㄷㄷ ㄷㄷㄷ ㄷㄷㄷㄷ ㄷㄷ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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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분에 30분 한..한양님과 듀오연습 아 후원감사합니다 롤은 입국다시 제맛이야 어 트할감독님 게임하고 계시네 후원 감사합니다 한판 돌려보죠 한냥님 오시기 전에 예열 골드사 한냥님하고 한번 그거 해야 되는데 복벌 한번 해야 돼 금화게임 금화게임 예예 아니야 바드 알리스트 한번 해보자 짤짤이 풀어 대회일 때 짤짤이 쓰시는 분이 있대 어 마침내 알리스트 하려고 이런거 짜증나는거 뼈 뼈는 경편없는 고품이라 나만의 바드룸 뼈 그리고 이게 암호가나 알리스타 수호자도 많이 가지 않나 어 가급 ... 마공점이지 ... 마공점이지 대기시간... 너무 필요한데? 뚜가님 3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쾌속. 쾌속 깔까? 쾌속 줬나? 쾌속 줬나? 왜? 왜 별로야? 물약할까? 몰라! 그냥 할거야! 뭐야? 교환? 뭐야? 찐? 뭐야? 미드찐? 미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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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찐! 진짜? 미찐이야? 아! 미찐이네? 좋아? 이거? 아, 나 이렇게 안 본건 거부감 있지? 좋겠어요 라니 미찐 좋을 수도 있지 미찐이네? 하이니스 래시 래시 X같죠? 미찐이네? locations 따라와 아리스타 진짜 오랜만이다 따라와 나 지금 열받았어 생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나왔습니다 오 오 오 맞췄어 갔어 와드 받고 간 것 같은데 미니언들이 생산되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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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뱅 따라와 저 알리 승률 20% 빠졌대 칭카스 다 먹었죠 여진 뺐죠 다 먹었죠 다 먹었죠 다 먹었죠 어? 욕먹자 다 먹었죠 다 먹었죠 다 먹었죠 많이 맞죠 다 먹었죠 다 먹었죠 다 먹었죠 다 먹었죠 다 먹었죠 다 먹었죠 하얀게 없는데 다 먹었죠 오 내가 길을 알아 저기 저기 태민 징크스가 훨씬 많아 살이 조이 아 다시 돌아왔네? 아 핑 찍고 가야돼? 근데 왜 별말 안하지? 개.. 개빡쳐야되는데 왜 별말 안할까? 시청자인가? 나 지금 열받았어 와.. 와.. 저쪽으로 가야될까? 저쪽으로 가야될까? 그쪽으로 가야될까? 뭐지? 시.. 아이씨.. 아.. ㄷㄷ 나 그냥 트롤인 줄 아나 봐 트롤 맞지 나 그냥 트롤인 줄 아나 봐 크롤인 줄 아나 봐 ㅋㅋ ㅋ ㄷㄷ 히힛 이거 끝나고 쓰레쉬가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라인전 이겼다 왜 이렇게 잘해 물편 왜 이렇게 잘함 이거 찐하고 니달리가 시야가 엄청 보여 터시랑 이러면 돼 보이게 직각에 내가 길을 알아 채우기 그중 피가 맞을먹지 못해 채우기 채우기 히힛 흠흠 님들, 왜 화 안내요? 구데이같이, 구데이같이 하는데 저 구데이같이 하는데 상관권 차렸다 상관권 차렸다 부터 는аче 잘 안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됨 ити 파이팅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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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 하면 20분 가능. 아 내가 들어갈 때 들어갑니다를 말을 해야 돼. 그치? 자꾸 안 해. 그리고 나 어디 로밍 갑니다 하면 로밍 간다고 말을 해드려야 돼. 근데 이게 말을 핑계지만 여기에다가 내 모든 집중을 쏟아도 할까말까? 조금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스레쉬나 이런 걸 하잖아? 뭐가 문제냐면은 바드, 스레쉬, 스파이크 이거 한 게 뭐가 문제냐면은 컨트롤을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컨트롤을 하면서 맵을 안 봐. 이거 정신이 팔려가지고 단순한 걸 해야지 그래야 맵을 봐. 슈피우가 너무 구려. 슈피우가 너무 구려. 연습 못해. 슈피우야. 슈피우야. 알리스타. 알리스타. 마공점이. 쾌속 이거 좋아요? 쾌속? 쾌속으로 하고 이거 이거였나? 쾌속 쾌속 너도 날 막지 못해 아 후원 감사합니다 난입 발동 마공점으로 발동시키죠 쾌속이 그냥 근? 그러네 스킬 들어가고 계속 끝까지 쫓아갈 수 있어서 그런거 아니야? 그니까 이걸로 이걸로 꿍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꿍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쫓아가기 빨라지죠 군빵 나 지금 열받았어 흠 이거? 다음부터 쾌속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응 정구님이 손으로 주셨어 봐봐 뭐 피하네? 내가 길을 알아 따라와 나 왜 템 안 샀어? 내가 길을 알아 참나 자연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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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의미없어 작은 것일 뿐이야 두 기둥 올라오면 뒤질 것 같은데 자연치우 자연치우 앞에서는 장사 없죠? 아 자연치우 좀 더 멀어짐 자연치우가 좀 더 멀어짐 자 자 마나 써라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아 자연치우 아 아 자연치우 아 자연치우 자연치우 어 왜 이렇게 약해 어 어 중요한거 아니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마저 딱딱이 마저 딱딱이 가고 신발 가면 넌 끝 그리고 아 뭐 어 어 아 아 아 아 아 밤 들어간다 짤 피하는 연습 짤 피하는 연습 브랜드 짤 피하는 연습 브랜드가 날 누르고 있잖아 와 난 이뻐 미쳤어 미쳤어 으아아아 안 아파 아 아 그리고 아 하하하하하 숨어 이 지금 올타이밍이 아니거든? 브랜드가 아마 예측을 못하고 있을거야 어 어 어떻게 해 어떻게 못한다잉? Wirtschaft 어 궁금하죠? 궁금하죠? 어! 도발하고 갔어? 이 새끼? 어! 마나가 없어! 잠깐만 마나가 없어 어! 마나 없어서 피했어 오히려 갔지? 아무것도 아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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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사람하고 하는 것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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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이번엔 여기 어 어 진짜 상상도 못할걸? 안하나? 안할수도있어 야 겉받겠어 어때 또 호기심 좀 부족하네 어떡하지 돈 늘려 돈 늘려 두개 다 돈 좀 늘려 4개 다 여기 여기 나 지금 열받았어 나 이거 못잡지 재테크 제일 비싼거 봐 제일 비싼거 아 한양님 아 감사합니다 아 카톡을 보내셨구나 휴대폰이 딴 데가 있어요 제가 어 아 친구 등록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여기 안 계신 줄 알았다 이거 친구 등록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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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코 어? 친추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이건 지금 봤어. 음성채팅 여기. 2,000원 받았네. 이것도 이것도 또 하나의 매력이죠. 아, 여깄다. 인품이 뛰어난 사람. 아, 여깄다. 리액션 안했네.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한양희님. 한양희님. 안녕하세요. 양희님 안녕하세요. 저, 저 아까 플레이 보셨나요? 알리스타? 아, 자세히 제대로는 못 봤어요. 꽤 하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연습 경기였는데요? 네, 연습 모드로 하시는 거. 혼자 하신 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나쁘지 않았어요? 어? 알리스타. 아, 자세히 못 봤어요. 네. 아, 제대로 못 보셨구나. 아, 제가 알리스타 한번 이번에 보여드리고 할지 안 할지를 좀 정해주세요. 이게 파트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좀 부대기다, 폐급이다 하면은 가감없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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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가 있는데 있잖아요. 가장 자신 있는 서포터가 뭐예요? 가장 자신 있는 거? 레오나, 노틸러스. 노틸러스. 그리고 타리. 레오나, 노틸, 타리. 오, 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또 브라움. 물어봄? 물어봄이 아니에요. 브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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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들고 있는 브라움. 아, 브라움. 아, 브라움이요? 네이티브 스피커.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케이틀린, 미스포춘, 시비르, 이즈리현? 이렇게 제일 자신 있는 거 같아요? 아, 좋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케이틀린. 왜냐?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어. 원빌이 알아서 딜교하고, 알아서 피하고, 알아서 하더라고요. 아,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걸로요? 아니, 왜냐하면 제 하중이 좀 들어지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저께 두 판 했잖아요. 네, 저희 나쁘지 않았어요. 알아서 교환하고,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다 잘 하시더라고요. 아주 흐뭇했어요. 알아서 딜교하고, 알아서 한타하고, 알아서 살아남고, 그래서 저는 들어갔을 때, 알아서 한타? 알아서 한타. 들어갈 때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거를 해야 되고, 네, 네. 로밍가면은, 떨어질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 이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태복을 까먹어서... 알리스타 랭게임상 아까 한 판 이겼어요. 오오오오오 Laylau 스크림에서는 괜찮은 거 같다. 알리스타 솔랑은 별로인데, 요즘에. 앙, 그래요? 솔랭에서도 별로였고 저도 좀 별로였어요 팀이 미드가 캐리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거 팀플레이에서는 지키기가 좋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팀플레이 원딜 옆에 있는 느낌 그 제 난입 알리스타 맛 좀 보실래요? 에? 난입이요? 싫으시면 다른 것도 있어요 여진 알리스타도 있어요 여진이 그 정석 아닌가요? 그쵸 근데 항상 어떤 정석이든지 처음에는 사파축을 받았다 뭔지 알죠? 시도가 중요한 것이다 사실은 아 누 메타가 있어야지 올드스쿨이 된다 메타를 개발하는 그쵸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 좀 쫄아가지고 안 할래요 구덩이 같이 했거든요 아까 그리고 마공점을 들면은 자꾸 뻘짓을 해요 제가 마공점을 쓰고 싶어서 어 마공점 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글립스만 안다면 거기에 집중 집착을 해요 제가 음 일단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넣을까요? 마공점 한번 넣을까? 아 너네네 마공점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마공점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알았어요 어 알았어요 처음에 2랩 때 그냥 전멸 과감 없이 써버리기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트타알리 이거 한번 해보죠 트타알리 아 좋아요 근데 그 찜상맨님 지금 현재 티어가 어디세요? 솔랭티어가? 아 지금 실버 1입니다 근데 곧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골드에서 보내드릴게요 하하하하하하 근데 지금 지금이 아마 제일 화기애애애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하하하하하 게임이 진행되고 진행될수록 한양희님의 어떤 인내심이 아니에요 전 잘 참아요 괜찮아요 아 브랜드인데요 어 브랜드면 괜찮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 못 피해요 저 스킬을 하하하하 괜찮겠죠 그냥 네 괜찮아요 제가 해볼게요 열심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불굴의 의지로 가고 불굴의 의지로 가고 쿠핑나서스 인제 맞네 하하하하 이제 맞네요 아프지않은 알리스타 하하하하 알리스타는 요즘에 티어가 많이 났나요? 아니 요즘에는 좀 아무래도 많이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구데기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지키는 건 좋으니까 음 그래 지키는 거 못하면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 알리스타는 지키는 것조차도 못하면 그렇죠 존재의 의미가 없죠 없지 경험치만 빼먹지 사실상 없는 게 낫지 네 네 맞아요 아니 그래도 블리츠 크랭크 하신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블리츠 싫어하세요? 블랙은 진짜 그냥 고철 덩어리 그냥 그립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근데 그립을 못하는 사람만 보셨나 봐요? 대부분 부실골은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나는 블루칠 크랭크 나오면 숨이 턱 막히던데 어? 왜요? 어차피 알리스타 노트 이런 거 하시면 상대하기 편하실텐데 레오나 이런 거면 아 자꾸 제가 환영을 봐요 자꾸 그 그랩을 할 것 같아서 할 것 같아서 자꾸 움직이고 할 것 같아서 움직이고 그러다가 끌리고 끌려도 이기는 데 사실 상성상 아니 끌고 팡 때리고 가버려요 개혁아 아 아니 근데 보통 끌려도 이기는 상성인데 그 혹시 바텀 상성 같은 거는 잘 아세요? 조합이라던가 아 몰라요 배우면 되죠 그쵸? 네 맞아요 배워서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트위스타나 알리스타는 되게 좋고 조합이 좋고 근데 알리스타가 좀 브랜드 상대로 살짝 힘들 순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인전 이게 너무 괴로워 1랩 때 안 맞고 있다가 3랩 때 들어가서 조지면 되거든요 아 조진다 알겠습니다 네 조지조지자 그리고 제가 맨날 하는 거 여기다 와드 맞고 집 가서 랜드로 갖고 오시나요? 오 잡깃을 줬습니다 왜냐면은 돈 벌어요 이거 하면 그래서 좋아요 상대방이 시야를 지운다는 개념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 돈을 하나 더 벌기 위해서 오케이 조금이라도 서폿 감수성이 좀 있으셔야 돼요 서폿은 1원 1원이 다른 라이너의 1원하고 달라요 짜내고 짜내야 돼요 침첨이 없이 습관성 급발짐 증후군 가지고 계세요? 습관성이 아니야 항상 장착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도 화 많아요 괜찮아요 아 화나서 가는 건 아닌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들어갈 때 말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까먹고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라고 할 때 혹시 들어가 주실 수 있어요? 아 예 그거 됩니다 네 그리고 빼라고 할 때 빼주실 수 있나요? 빼라고 할 때 빼고 들어가라고 할 때 네 네 그 부가 좀 안 맞을라곤 아 안 맞을라곤 아 브랜드 너무 싫어 그 1리때에는 최대한 브랜드 그 장판 안 맞게 피관리만 하면 될 거 같아요 어차피 더 진출할 수는 없어서 이거 좀 먹어줘요 오케이 오케이 안 먹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큰 거 먹으려고 2랩 싸움 때 큰 거 먹으려고 오케이 아 브랜드 왜 이렇게 고깝지? 괜찮아요 이런 거 안 맞아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저희 선 1랩이거든요 들어갈 준비 오 아 W를 약간 W 늦게 지켜버렸어 이런 플레이를 하실 거라 생각 잘 생각이 못해서 또 들어갈 때 말해야 되는데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았어요 근데 플래시 약간 아깝은 거 같긴 한데 마공점이 있으니까 더 좋아요 마공점을 쓸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즈리얼이 지금 플래시 쓴 거죠? 네 썼어요 오케이 마공점 들어갑니다 네 3랩 때 들어가세요 이제 안 들어가세요 지금 라인이 들어가면은 빠져나오면서 많이 맞을 수밖에 없어서 안 들어가서 더 이동 네 그 브랜드는 되게 열받는 게 와드를 안 박네요 자존심인가 저 뭔가 별로 알리스가 무섭지 않다 약간 이런 아 박았다 원딜이 열받아서 박았다 이거 이거 10원짜리 3랩 때 그 이즈리얼은 기존 이동 있으니까 브랜드를 한번 아 아 전력적이야 전력적이야 아 맞았어요 어쩌죠 저 새끼들이 3랩이나 들어가지 말고 뭐 됐다 잠시만요 라인을 좀 당길게요 아 맞지 마세요 그래야지 3랩 님이 들어가기 좋아 오 들어가죠 오케이 지금 좋아요 브랜드 브랜드 노릴 수 있으면 브랜드 오 완전 좋아요 아 아 잠시만 아 근데 이거 진짜 안 좋은데요 미신이 왔어요 짭 아 시야가 안 보였어 아 이게 제가 제가 반응을 좀 늦게 했다 제가 좀 늦게 했어요 반응은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네 어? 근데 이거 어차피 들어가려고 한 것도 제 오더였고 정글 생각 못 한 거니까 어 그래요? 왜 이렇게 착해요? 제 잘못인데 이거 이상하게 이상하게 W 쓴 건데 아니 저는 웬만해서 화 안 내요 아 많이 오래 참거든요 되게 오래오래 참다가 이런 한영님을 화나게 한 사람은 누구지? 되게 오래오래 참고 그리고 좋은 거 있어요 아리스트 할 때 미니언 할 때 W 쓰면서 Q 하는 거 아 W 날아가서 Q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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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미니언 근처에 있으면 아 맞어 맞어 갔나 보다 아 이거 제가 좀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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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1300원 모아서 가했습니다 얼마 있어요? 1000원이요 어 어 괜찮아요 신스 10개 이상 앞서고 있어요 어 괜찮아요 미쳤다 어떡해 나 지금 열받았어 어 오나 보다 리신 오나 보다 움직이는 왜 저래 리신 탑 큰 거 드세요 네 사실 좀 밀고 갈 거라서 아 아 이거는 호응 못해요 못해요 이건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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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들어갈 때면 들어가라니깐요 아 말하고 들어갈걸 그쵸 허락받고 예 저 이제부터 허락을 구하세요 어 방금 화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화 안났어요 화 안났죠? 네 혹시라도 화나셨을까봐 아니야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그게 이게 왜냐면 알리스타가 들어가서 킬각을 잡지 못하면은 저렇게 두드려봤다가 그 뒤가 잡혀서 예 오히려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들어가는게 좋거든요 아 그래도 그래도 앞서네 CS가 예 이거 그리고 걱정 안하셔도 되는게 무조건 킬각은 잡혀요 들어가시면은 제가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면 예 안들어갑니다 지금 저 집차이밍 잡아야 돼 이거 한번 먹어주세요 오케이 여기서 경험치 좀 드시고 계세요 집 가서 BF 사올게요 그러면은 제가 제가 와서 앞점프하면은 바로 킬각 나오니까 아 브랜드 봐 고가워 아 뭘클인줄 알아 브랜드 봐 저 앞에 봐봐 참교육 한번 해줘야돼요 참교육 한번 해줘야돼요 참교육 한번 해줘야돼 어 저 가면은 도착하면 바로 그 들어가주세요 같이 앞점프를 호응할게요 네 어 좋습니다 브랜드 브랜드 노플 아 빨리 와 가 그거 뭐해 그거 뭐해 와 좋다 좋았다 그렇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오 센데 일단 이득 봤구요 여기서 그부가 용이라도 챙겨준다면은 네 일단 2신 미드 2신 미드 2신 미드 나 가면 안되겠네 저 집 갔다 올게요 그냥 네 2신 집 간다 2신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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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신 미드 3신 미드 3신 미드 굉장히 열심히 누르시는데 3신 미드 아유 자꾸 채팅창에 양말 뒤집어진다고 그래요 한양님 양말 에? 무슨 양말이요 에? 본 성격 드러나게 한다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지금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중소하죠 근데 심찬미님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아 나이 아니었으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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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참 한국에서 태어나서 다행이야 네 한국은 나이 대접 해주잖아요 저 여기 저 혼자 얌전히 있을게요 네 저 없을때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킬각이면 들어가고 킬각 아니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거 보여주세요 에어로써 총 처맞아요 무섭게 아 임이 없어요 아니 아니 용을 아까 전에 그부가 바텀에서 플랜 접고 먹었으면 좋았을거 같은데 그때 리신이 와서 그런거 아니에요? 리시가 3킬 3킬 그래서 어차피 상대에 플랜도 없고 이스리얼 집 갔으니까 우리가 바텀에 합류해주면은 지금 전령 치고 있으니까 들어가면 또 필작이에요 플랜도 노려보죠 왜냐면 점멸 없으니까 들어가 볼게요 여기 옆으로 가서 갈게요 어때요? 마공점으로 더 좋아요 근데 와대일 거 같긴 한데 어? 아니 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어적으로요? 이쪽으로요 아니었어요 여기서 마공점으로 아니요 돌아갈까요? 갈게요 돌아서 갈게요 거기 핑크 한 번 박아보세요 핑크 있었어요 거기 있죠? 네 다시 돌아가요 리신이 리신이 아니에요 신이 이거 돌아볼까요? 너무 늦었고요 제가 다시 피만 박을게요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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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고고고고고 브랜드 우리가 노리는 건 브랜드 퇴근 좋았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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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텔 텔 천천히 하면 돼요 궁 있거든요 아 이거 뭐야 유사옹 아 오케이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나쁘진 않았어 잘했어 굿 굿 굿굿 한양 굿 굿 이게 지금 위에가 상태 터져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전령으로 아 그럼 레덱톤으로 가렌한테 줘 아 또 화나신 거 아니죠? 화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화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조금 잘 안 돼서 형정심을 유지하셔야 돼요 화나시면 안 돼요 네 오케이 아 근데 탑 너무 터졌는데 가렌 리신도 신이에요 아 신 지금 그냥 신이에요 리신이 아니에요 오케이 얘 오면 절망이에요 절망 그렇게 나 또 여기 있기 좋아요 그런 거 옆으로 돌아선 거 좋아요 좋아요 가자 가자 근데 이즈리아는 비전 이동 있어요? 안 가 어 비전 뺐어 그 다음에 근데 알리스타 그거 스킬 아까 전에 포탑 밑에서 때릴 때 연기 되게 좋던데요? 좋았어요? W랑 Q를 약간 시간처럼 쓰시는 거 좋더라고요 의도된 건 아니었지만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쪼는데 오? 아 저 그냥 호응 안 할게요 네 빼주세요 잡았어 아 나 나쁘진 않은데 제가 맞은 거라서 제 잘못이에요 어 잡았다 잡았다 무조건 잡아요 어? 궁극기? 힘들어 아 나 궁극기 있었구나 아 나 궁극기 있었는데 들어갈 거야 아 그건 좀 아쉽다 저 궁극기 없다고 할까요? 9으로 포탑 맞아줬으면 아 저 R있다 R 나 R있죠 그게 조금 아쉽다 포탑 맞아줬다는 구웅 방금 돌아오 오케이 이렇게 말해야겠다 사기 떨어지니까 이건 먹어야죠 이건 먹어야 돼 어 뒤에 리신인데 살 수 있어요? W로 밀치면서 어 거능 중 좋아요 천천히 좀만 버텨요 좀만 버텨요 좀만 버텨요 좀만 버텨요 오케이 굿 즉 달려오세요 리신 시간 낭비 시켰어요 오케이 동선 낭비 굿 좋아요 알리스타 궁 빠진 거 약간 아쉽 아 약간 아쉽 네 아 근데 게임이 이게 탑이 저렇게 똥을 싸니까 아 그분이 뭘 할 수가 없네 어? 다시 화가 나신 거 같은데 네 아 화 안 났어요? 근데 조금 랍스터 되게 좋아하는 리신 다 처먹네 저도 간대 리신 이 자식 네 나이스 저걸 받아야지 건방짓네 어 여기 저 돈 좀 이거 바텀 한 번 크게 돌아서 오실래 어디 가세요 저 10원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괜찮 죄송합니다 300원짜리 버리고 10원 주셨네 시간 낼 때 바텀 한 번 와주시고요 어 저거 먹는데 저거 도와줄게요 아 이어 어 버튼 퍼부해 나갔네 으 아 섹시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키와요? 이제리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까요? 프렌드 있어요 프렌드 있어요 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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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씨! 좋아요! 좋아요! 어? 내가 죽네? 왜 내가 죽어? 리시 너무 잘 컸어 아 부시에다 와드 했으면 잡을 수 있었겠다 아깝게 괜찮아요 이거는 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데프트였다면 잡았을 거에요 나 궁을 나를 노리는 줄 아니 피자님은 잘했어 굿 아 그리고 저 돈이 너무 많았다 아 맞다 2200원 줄게요 위에 올라오네요 저 탑 한번 가볼게요 네 탑은 근데 차이가 많아서 가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오오 안돼 안돼 근데 걸음이 돼버렸어 내가 길을 알아 치아상 같이 해볼까요? 뭐지? 좋아요 나 지금 열받았어 우와 바퀴벌레 오글오글 전력 먹으려고 하나 보네 전력 먹으려고 하나 보네 밴드 아 이거 거깝지 조심해야겠다 상대 탑 미드 상체가 그냥 다 잘 커가지고 조심해져야 돼 경고님들도 궁 없으면 묵을 수 있어요 응 왠데야 크브원도야 오케이 오케이 굿 어 요런 것도 좋아요 살려줄게요 아 저 가래면 어떡하지? 어 뭔가를 먹나봐요 저쪽 전령이요? 네 저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버릴까요? 정글이 그브가 지금 많아서 체스 먹어야 되네 어 왔다 갔다 가래면 왔다 어 죽는다 나도 가 어떻게 빨라요? 가래면이라서요 아 저 레넥톤 저 새끼 근데 너무 똥이 심하네 저거 뭐지? 우리 그거네 휘둘리네 네 게임이 들리고 있어요 잠시만 오 오 오 오 오 고착합니다 고착합니다 안 돼 아 진짜 아 아 분하세요? 아 플래시만 가래면 플래시만 없었어도 아 아 괜찮아요 여기서 한번 이기면 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지만 쏘리는 일단 기정사실 반대할게요 반대할게요 아 반대? 네 저도 안했어요 쏘렌 아 아 개같은거 아 가렌 개같은 가렌 아 진짜 가렌 진짜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이거 어 뭐야 아무도 없어 혼자 위험해요? 더 혼자 보려고? 맵을 보라고요? 맵을 보면 여기를 어떻게 봐요 네 여러분들 맵이 캄캄한데 봐봤자 의미 없어 맵을 보면 메인화면을 못 보잖아요 아 근데 진짜 렌터 사과 안하나 진짜 눈이 두개니까 하나씩 나눠서 보라고? 내가 카멜레온이니? 날라온다 리신 날라온다 왔다 와 도망가야겠다 와 야골라 아 제발 가지말기 가지않기 참는것도 실력이야 참는것도 실력이야 오 쉣 개아파 도망가요 아 레넥톤 어여 탄 라이너가 됐어요 하하하하 통장했어 어여 탄 어르신이었구나 어여 탄 어르신이었구나 아 진짜 근데 너무하네 레넥톤 진짜 저 새끼는 뭐 와서 내려가지도 않고 레넥톤으로 라인전 망해도 텐이라서 내려와서 이쁙보면 되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 지금 레넥톤 참 이 녀석 이 나쁜 녀석 레넥톤 하하하하 욕을 할게 순하에서 하세요 저렇게 어엉? 레넥톤? 오 갑시다 갑시다 아 아 진짜 벌어지다 진짜 저건 너무한다 너무한다 하하 아 지금 상믹님 골드 보내드려야되는데 오 오 다했다 천천히 저희 아직 억제기 하나 남은게 없어요 두배 두배 저희 진짜 괜찮아요 아직 여기 리신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 브랜드 궁극게맞으면 약간 좀 쓰일 것 같은데 네 천천히 천천히 나만 노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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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풍캉하지 풍캉할걸 아 까 어 아 많이 아쉽네 칼을 준다 마지막 맞습니다. 이상해 이상해. 투옥 대기 줘요? 포기하는 거 멈췄게요. 아니 아니 아니요. 충분히 할 만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갑니다. 그럼 자 갑니다. 아 토스하고 내려 찍고 저기요. 하아 오 레넥톤 대포에 W 아 좀만 더 침착하게 할걸. 아 아 침착하게 할걸. 아 침착하게 할걸. 아 침착하게 할걸. 나도 침착할걸. 아 아쉽네. 나이깐요. 어? 이겼어. 이겼어. 천천히 그래요. 성장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포기하면은 어 저, 저, 저 친구는 포기했나요? 왜 졌죠? 왜 졌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세관 살림 다 거덜란네. 근데 아직 쌍둥이 포탑 하나 있고 억제게 두개 나간거 뿐이니까 킥만 해. 킥만 해. 킥만 해. 킥만 해. 키 기하십니까 킥만 해. 정글 다 털어야되다. 정글 다 털어야되你可以 상대 지금 바로 간 거 같아요 어? 그러네요? 이거 바로 간다고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속도가 엄청난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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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가죠 이거? 이거 이득이거든 이미? 어? 잘못됐다 나있다 아 씨발 이거 뭐야? 와! 잡탄다! 와! 떨어진다! 도망가! 손 갔다 올게요 이 씨발 이거 뭐야 하타친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사채꾼 왔어요 집에 아 죄송해요 할 수 있죠 아직 아 그럼요 충분해 뭐야 바로 누가 먹었네? 네! 아니 레넥톤이 바로 먹었다니까 이거 이제 하셨어요? 네 하하 하하 오히려 좋아 깜짝 선물이야 깜짝 선물 진짜 레넥톤이 마지막에 진짜 한 건 했다 역시 레넥톤이 진짜 어? 역시 레넥톤이에요 개똥 쐈는데 레넥톤 나쁜 년 하하하하 좋아요 좋아 좋아 이제 속이 시원하죠 레넥톤 나쁜 년 밥은 먹으면 다 한 줄 알아? 레넥톤 나쁜 년 멘탈이 아 같이 욕해 주는 사람 있어요 멘탈 이렇게 쉽게 안 나간다 좋다 레넥톤 나쁜 년 일단 저희 그 천천히 1차 타워 하나도 민 게 없어서 천천히 밀면 될 거 같아요 좋아요 아 진짜 괜찮아 진짜 좋아 진짜 괜찮아 진짜 진짜 나쁘지 않아 어 저 와드를 왜 이렇게 잘 박아 쟤네 대박 아유아 감사합니다 저거 탑 한 번 가볼까요? 레넥톤 저거 1 대 1 보니 두두두두 고고고고 고고고 우와 아우 와 진짜 저게 진짜 얼마나 싸울까? 들어갈까요? 고고고고 고고고 아 저걸 못 녹이네 오케이 구 브랜드 브랜드 노플 궁극기 궁극기 아 존나 쎄 어 집 갔다오자 피 피 피 피 집 집 집 집 오 어 이제 3코 떴다 와 됐다 됐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줄까요? 이건 줘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죽는 것도 좋아, 죽는 것도 좋아 괜찮아 근데 트리스테나가 무슨 거 같아 이펙트가 되나? 3명이네요 저쪽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와디를 되게 꼼꼼하게 해요 열받게 이게 쟤네가 유리한 상황이라서 신났어요 와디를 진짜 잘하고 계세요 진짜 간다 쟤네 잘 간다 바위계는 먹어놔야지 여기 먹어놔야지 진짜 갑시다 아래로 걷는다 저도 그래도 우리 진짜 오래 버텼다 많이 비벼어 많이 비벼어 많이 비벼어 진짜 아 브랜드 궁극기 궁 있어요? 궁상표요 오케이 주문폭사 갯걸 다음은 궁극기 괜찮습니다 베이가 누구 베이가 궁극기 개인적으로 좋 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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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틱오오오오오틱오오오오 일단 베이가 플래시도 뺏어요. 베이가 풀, 노궁이니까 이거는 솔직히 렉터에 한 번 들어가 줘야 된다. 아 근데 신드라도 없네. 그러면 이거 안 된다. 분력감인데? 와 죽었어. 악어. 어 뭐야. 아 진짜. 베이가가. 아 저 지겠다 끝났다. 아깝다. 아이씨. 저 알리 해도 돼요? 아 근데 알리 괜찮은데요 진짜로? 딴 거 해볼게요. 이번엔. 아 진짜 아쉽다. 아 진짜 아쉽다. 아 맞다. 아 부모님 저 그거 추천해주고 싶어요. 빵테서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진짜 요즘 개사기거든요. 그거 해봐요. 네 빵테온을 그러면 다른 정글이나 미, 탑에서 써본 적은? 없어요. 아 그럼 아예 처음 이러시라고요? 네. 해볼까요? 일단은 한 번 보죠 그래도. 알았어요. 그러면은. 룬을 OPGG에서 봐야돼요. 룬을 꼭 봐야된다. 아 왜 시키는거 뭐라고? 아 그냥 하던거 할까요? 팀장님? 편하신거? 한 번 맛좀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맛보는거는 꽁짜잖아요. 할 줄 알면 좋을거에요 요즘에. 판테온. 서포터. 아 서포터로 더 많이 쓰네? 판테온이. 일단 들어오세요 게임찾게. 아 게임찾게. 네. 정밀 지배를 쓰네요. 독특하게. 네. 정밀 지배를 쓰네요. 정밀, 정밀이. 집중공격 쓸텐데. 서포터는. 네. 집중공격. 정밀에 있는 집중공격. 네. 아 이렇게. 그리고 스킬이.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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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쓸 수 있고 길게 날릴 수가 있어요. 차징에서 쓰면 길게 날라가고 아 파이크처럼요? 네. 근데 이제 짧게 쓰면 좀 데미지가 더 강력해요. 그래서 콤보가 W로 W 스톱 매기고 그 다음에 Q로 찌른 다음에 빠져나올 때 방패 들면서 나오면은 그냥 완벽하게 이기적인 들교와 가는 아 이기적인 들교? 네. 방패는 하나만 맞고 자기만 지키는 거죠? 어? 아니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 유사 브라움이라고 브라움하고 차이는 자기만 막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방패 뒤에 있으면은 그거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닌가? 아 자기만 막는 거래. 처음에 맞. 처음 것만. 처음 것만 맞고 아 자기만 막는다고 하네요. 저도 잘 몰랐어요. 아 근데 포탑도 막을 수 있어요. 음 음 따이브도 되고 네. 따이브 굿 흠흠 블리츠 밴 일부러 짤짤이를 풀어서 대회 때 짤짤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음 후 짤짤이 어떤 어 럭 짤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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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W는 날라가지 W는 타겟인가봐요? 네 타겟팅 아 옛날에 판테온하고 비슷하네요? 네 이게 두타타다 이게 방패까지 생긴 거구나 그리고 그 궁은 궁극기로 미드 로밍 가기도 좋고 아마 칭참했네 황양이랑 저랑도 좀 맞을 수도 있어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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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좀 다르네 비열한 한방 요거랑 어 이렇게? 오케이 병거님 혹시 저 마이크 소리가 들렸다 안들렸다 그래요? 저는 모르죠 들리는 것만 들으니까 안들리는 부분은 잘 모르죠 아 그렇구나 전 얼추 들리는데요 이게 처음 해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하다 좀비 하드가 더 좋아요 좀비 하드가 더 좋대 세나 소프 조모아가 낫대 조모아 이게 와드를 한번 박으면은 지워져도 이 공격력 주문력이 증가되는 거네? 많이 지우면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봐 흠흠흠흠흠 아니 무조건 점화 무조건 점화 무조건 점화? 네 무조건 점화 알았어요 케이틀린이네 너무 싫은데? 저쪽 AD다 릴리아 빼고 다 AD다 릴리아 빼고 다 AD다 상대 AD 많음 상대 AD 많음 어? 미친 우리도 많잖아 AD 대전이네? 미드루시안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요즘에 완전 세요 미드루시안 아 그래요? 네 바텀은 잘 안서요? 바텀도 가죠? 바텀으로 쓰긴 하는데 그냥 탑미드로 요즘 더 그 캐리할 수 있는 타임이 좀 빨리 오는 잠깐만 디스코도 조절 좀 해야겠다 여보 아 다음에 해야겠다 요게 콩 그죠? 그리고 멀리 쓰면은 데미지 더 나가나? 신사의 협곡의 오신과 환영합니다 Q는 짧게 쓰는게 데미지는 더 세요 아 그래요? 네 1렙 때 뭐 찍으셨어요 스킬? 창이요 창 찌르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렙은 W W 네 그리고 Q섬마, 2섬마, 떠섬마 네 어? 1렙 W 찍는거네요? 네 1렙 W 찍고 바로 들어가서 압박하는 것도 좋거든요 네 괜찮아요 난 첫번이니까 내가 또 못났네 잠깐만 데미지는 똑같네요 기나지 않나 너희와 똑같이 두부를 쓴 전사의 프리와 난 치료가 피자한 추억 괴롭힐게 말씀 오케이 고 고 고 오 든든해 멋있어 캐릭터 1렙 때는 그러면은 W가 못 들어가니까 제가 선이랩 찍어볼게요 네 멀리 가고 선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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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면은 바로 들어갈 준비 이거 하나 먹으면 선이랩이거든요 그 그림자로 우리의 눈은 가려있을 뿐이다 오케이 오케이 압박만 좋은데 좋은데 스킬 마나도 별로 안되네 위험하게 상이랩 여덟 구 lo W 로 한 번 들어가 보실래요 네 들어갔다 빛 족실랩 고력 왔다 고단 이렇게 제휴해 놓은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빵테가 저렇게 반피 미만으로 떨어져있으면은 W 로 들어가서 점화 걸고 킬각 잡으시기 W 로 들어가 볼게요 전화 가능? 미포님 질이 왜 이렇게 세요? 미스포츠 원래 세요 미스포츠 말이에요 미스포츠 말이에요 약간 핵심은 그 2w 로 들어가서 아 좋습니다 미스포츠 스택?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겠지 스택? 네 스택 있긴 해요 스택 4스택 평타 4스택 쓴 다음에 스킬 쓰면 좀 감화돼서 나가거든요 아 그러네요 지금 이거 보이죠? 스택 쌓인 거 지금 저 꽉 차 있네요 네 맞아요 아 이때 싸우는 거구나 굿 아 이번 판은 이기겠죠? 저희? 큰 거 나이스 이번 판은 이길 수 있겠죠? 이길 수 있어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진짜 무조건 이겨야 된다 라인 안 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나도 왔어요 지워지네 괜히 버그네 실수에 도망치는 것과 다르니 지적을 차체 창업 바스러스 들어갈까요? 근데 근데 지금 조금 약간 포탑 밑에 있어도 괜찮긴 해요 방패는 그 방패가 있어서 상업하고 오.. 나쁘지 않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 이건 또 탈이 터지네 진짜 살짝 요동 속도가 빨라지 스킬 캔탈 센 라인데 원래 라인 좀 개 센 조합인데 할만 하죠 상대가 더 저렇게 할만 해요 9 9 이게 못 맞추네 나이 솜서지 이거 아 아 방패존려 아 썼어요 아 괜찮 괜찮 케이트님도 약간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먹었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아 좋다 좋다 핑크하우더 하나 사야겠다 마지막으로 줘야지 아 씬스도 잘 먹어서 야스오가 내려왔네 흠흠 근데 이거 미드도 야스오가 지금 거의 힘들어서 내려온 거라서 게임은 게임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 굿 난 내던져졌어 백크로이름 다시 다 올라왔네 궁극기 배우시고 궁극기 배우시고 궁극기 배우시고 육랩트 한번 로밍 가보세요 네 여기서 대기암으로스가 세나 올 것 같은데 일로와봐 일로와봐요 오케이 잠깐만 우리 케이트님도 눈에 띈 것 같아요 온다 온다 ucz 어어어어어 푸푸싱 뭐야 우하 씨 잠깐만 와 잠깐만 푸푸싱 와 어 이겼어 근데 이게 케이틀린 병신같이 와가지고 잘긴 했는데 아 케이틀린을 노렸어야 됐어요? 아 저는 케이틀린 보고 하려고 했는데 뭔가 야스왔다 우리 둘이 너무 소통을 안하나봐요 맞아요 말을 너무 안하네 들어갈까요? 네 좋아요 들어가면 좋아요 여기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세요 뒤에 있다 여기까지 게이르 게이르 피어서 먹었네 네 치아스 차이도 많이 납니다 좋아 좋아 엘코어 떴고 그림자에 벗네 칼이 이런 걸 많이 가야해 그러니까 소통을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위에 한번 가볼게요 네 어 근데 상황 끝났듯 다시 내려갈게요 이거를 궁극기를 바텀 뒤에다가 한 번 살짝 뒤쪽에다가 쓰면 이거 상대 부실고 꼼짝없이 당하거든요? 꼼짝없이? 네 꼼짝없이 당하거든요 거점에서 약간 이쪽 쯤에다 여기 쯤에다 여기 쯤에다 여기 쯤에 갑니다! 케이틀린! 오케이 오케이 아 안 대만 한 번만 들어가 주시지 까미 들어갈 꼴 그랬나? 음 잡을 수 있었을 거 같지? 괜찮아요! 아니 뭔가 그래도 느낌을 확실히 찾았으니까 첫 판인데 치고 너무 잘하시네 좋고요 네 네 황태원도 서포트 그 챔프폭에다가 넣으시는 거 어떠세요? 아 좋아요 저 위에 한 번 가볼게요 네 우와 잘 싸운다 우와 혼자 다 땄어요 뭐죠? 자 phi 흠 twitter 있긋 히 이렇게 흠 흠 가방 내려ہ게 결국은 불굣기가 좋겠지만 저기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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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일부러 안 맞춘거에요? 바이비에 좀 불쌍한거 가죠 이거 이거 안되네 아 포탐을 너무 많이 맞았네 나도 죽었네 지금 한번 갔다올걸 그랬나봐요 아프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좀 키워서 먹어야 돼 아 살짝 키워서 먹어야 돼요 키울 때 됐어 방패 타이밍을 근데 어떻게 써야돼? 바로 쓰는게 아니에요? 어 바로 안 쓰고 약간 상대들 많이 들어올 때?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저 잘하고 있는데 왜그래요 여러분 어? 잡았다 저거 마이아파 어 언제와요? 궁극기가 없어 궁극기가 없어 오호 2시간 이블린 4조시 왔다 죽을 때 하투를 죽네 이거 잡아요 큐 한번 차징해서 던져봐요 큐 큐 큐 큐를 길게 늘려서 아까비 어디가요? 어 좋아 좋아 살아 살아갈 수 있나? 이거 도망가 어 산다 살았다 근데 얕새가 있어요 거기 어? şu нам 3 chop 세이브 나이스 살았어 궁극기가 국 오 센스 좋았다 이상하게 있는데 이상하게 살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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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à 어? 7발전 또 내려가 오케이 비등비등하네? 바텀은 그냥 반반한거죠? 예 반반인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유리했는데 스윗스 번 던져가지고 온다 온다 갈까요? 오케이 벌기 하나 먹고 벌기 하나 먹고 위에 싸운다 가보자 갈까요? 네 거기서 가보자 거기서 가보자 또 물려? 오고무가 뭐에요? 오고무가? 요우무? 요우무가 오고무가? 그림자의 곰 갈텐데 아마 그림자의 곰 갈텐데 킬잎 루스 킬잎 유오마 킬잎 킬잎 등장 왕 왕채kład 오켉 갠춘 입isión 들어와요 어 근데 이거 우리팀 오는데? 흑살많은다 오케 방패로 잘 나갔고 오 오케 좋다 오우 방패가 좀 이상해 방패가 없어 탑 탑 못허지 네 네 아 세나 캡틀 너무 깝쳤어 속이 드디어 후련하네 당하고는 못사는 성격인거죠? 네 저는 절대 금방도 똥같이 높아줘야돼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래 아 우리 우리 바타운 포탑 먼저 망가져가지고 많이 상심이 커졌을텐데 황맞았어요 어 범위차 먼저 나고 오 욕먹는다 아 근데 게임은 이기겠다 다행이다 미드 차이가 심해서 좋아좋아 저 꿈도있고 죽은자들의 마지막 순조를 모임 곧이 영광으로 하라 집갔다 집갔다 올게요 형들 빵패온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좋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좋아 빵패온 진짜 괜찮으세요 어? 아이고 까비 이미 선 궁을 누르니까 취소를 못하나요? 취소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그 궁 쓰는거 취소할 수 있어요? 안되죠? 취소 궁 쓰는거? 네 궁을 썼는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상대가 아 이러네 안된대 궁극기 기네 내게 어? 졸리다 졸릴지도 안졸려 궁극기 궁극기 궁규로 오세요? 아 없구나 궁극기 없어요 그걸로 대가리 박고 죽었어요 오케이 꼬라박고 어 전령 챙기는거 좋아요 전령 판단 좋다 좋아 평소에 최초매님은 그 솔랭하시때도 서포터로 좀 계세요? 저요? 어 예 서포터로만 해요 아 왜냐면은 CS 먹는게 싫어요 아 귀찮아서? 이거 좋아요 그만가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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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먹어야겠다 탑먹고 이럴때는 저는 탑에 쓰는게 맞나요? 같이? 원디라고? 아니면 미드에서 같이 다른 사람하고 있는게 맞나요? 저랑 같이 쓰는게 좋긴한데 그래서 고민각 보이면 그냥 가시면 돼요 저 버리세요 저는 버림만 못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버릴게요 그러면 버리지 말고 어디 가시려고요? 그냥 정차 없이 지금 갈 데가 없는데? 오 개구리다 어 여기 없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굴고 확실히 있었고 퀸도 퀸도 피냄새 맡고 왔다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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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한번 빨리 가볼까요? 궁극기 아 오케이 어 어 저기 간다 간다 근데 저쪽에 합류가 더 빠르다 가져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좋고 그러니까 전령 왜 안 풀지? 이..이블린? 전령? 친해졌어 정들어버렸어 아하하 전령이랑? 저 와드 와드 사오기 네 아 이게 사기 같긴 하다 뭔가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때려박는데 뭐가 푹푹 들어가요 빵태요? 저 궁극기 온 같이 가요 같이 가기 같이 가기 같이 가기 평소에 원딜 탓은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성명하실 때 아 원딜 탓 안 와 아 진짜요? 아 아 진짜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네 인품이 뛰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냥 내가 잘못했나 보다 아 근데 근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난 탓한 거 있잖아요 어 뭔지 모르겠고 그냥 우리 팀이 못했다 그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모르니까 몰라도 너무 몰라 착하시다 오 너무 아픈데 우리? 오 저기 싸운다 리션 여기 한번 가보세요 오 오 오 지금 차지 아니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내가 가가지고 집어버렸다 빵태 따라가다가 죽었어 빵태 따라가다가 죽었어 빵태 따라가다가 아 나구나 빵태 저 왜 따라갔어요 하하하하 아 이게 홍수가 위험한 거 같아서 네넥톤이랑 어 옆에 옆에 돈다 밀리아 다 재우려고 아 아 아 아 하하하 돌리게 하려고 가져가자 하하하 저기로 들어가 버렸네 돌아서 갔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왔어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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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공기는 뜨면네 아 어 으 으 으 으 깔다 암 그 팔구 검사구 . 천련 드디어 풀었구나 끝이다 루시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주네 루시아는 아까 2대1 이겼어 잘 크면 저렇게 좋다니깐요 미친놈입니다 야스오 CS 봐봐 79개야 심각한데 아들이 지나가는건데 루시아는 혼자 다니네? 루시아는 따라다닐까요? 아 저 버리시는거에요? 아니 우리 다 세명 우리 다같이? 세명이서? 오케이 갔어 우리도 가 오케이 아 저희도 또 가야되요? 가지마요 가지마 네 먹을게 없네 어? 레드 나온다 레드 나온다 레드 먹어야겠다 쟤야 이거 모여서 밑에 밀면 끝날거 같은데 루시아는 없어 네 루시아 오면은 여기 모여서 저 공급기온 퀸 사이드 퀸 사이드 근데 이거 우리 상한댁이라서 쓰진 않겠지 그래도 세명아? 야 저 저렇게만 했는데 인템 좋아 루시아 루시아는 딴 데 갔다 온다 루시아는 없었는데 싸웠나 봐 받은 poisonous 좋을수도 있겠는데요 타이언 이길수도 있죠 네 그럼요 펜 проф 그 졸리기를 해가지고 우리펜 הר게 그러니깐요 쟤네 종굴이 잘 커가지구 잘라먹기 하고 빨리 게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게임 시간 더 끊으면 지겠다 어? 지금? 됐지? 뭐이죠? 어? 아 뭐야? 아 나 물 냈다고 말하였어 팩 썰고 어? 또 죽었냐? 쯧 아님 김 퀸 어? 평타 못 치게 하고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바로 오! 밀키야 얼른! 위에 있는 거 끝내야겠다 팀은 아래로 내려갔네? 누군가 안미울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좀 사이드를고 사랑해 여기가 없죠? 어? 저 이거 먹을게요. 이제 다 태어났는데? 먹어요 먹어요. 괜찮을 듯. 이제 바론까지 먹으면 완벽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 좋은데요? 케이틀린? 나이스. 케이틀 노플. 구! 케이틀 노플. 오오오. 노루. 이상하게. 이상하게 어떻게 된다. 이상하게. 아니 잘하고 있어요. 되게. 아구닌 들어가자. 어? 들어가. 내가 집어넣었어. 좋아요. 나는 못 들어가고요. 사만 델러 이겼다. 아. 아 근데 세나가 되게 세네요. 좀 보다. 세나가. 왜 세지? 그 영혼 모아가지고. 템도 좋은데? 괜찮아요. 어차피 이겼어요. 집 갔다 올게요. 이거 그럼 바론 쪽으로 가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바론 쪽으로. 오프 래에이. 궁극기 없어요? 궁극기 없어요? 요. 궁극기를 쓰고 한 번 더 이동할 수 있나? 네드 맞고 핑만, 핑만 받고 갈게요 네 오, 싸운다 나 죽어버렸나? 피 논다 와 오케이 이겼어, 이거 이긴 것 같은데 오, 피했다 오, 퀸 하지만, 아군이 오면서 사랑에 빠지고 세나는 도망간 아 이거 끝낼 수 있지 않나요? 응 아, 이겼다 여기, 여기도 라인도 좋아가지고 하 이걸 사랑에 빠지면서 야, 이게 개판, 개판으로 싸우는데 어떻게 걔가 미킨다 여기 시체에 날아있는 거 끝내, 끝내, 끝내 끝내 지금 하나하나 최재 아, 포토타임 1승 1패 아, 좋은데요 1승 1패 나쁘지 않다 판테온 이거 해요? 펌페온 그거 서포트 챔프폭에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듀오는 듀오는 칭찬하기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진짜로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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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오 명예투표 이거 안 되죠? 그래도 그냥 주는거죠 제 마음이에요 저도 아, 지금 막 싸운다 막 우동사리가 나오고 아, 지금 막 싸운다 그 티어가 몇 시세요? 지금? 지금 저 골드 4에요 아, 골드 4? 네, 골드 4랑 실버 1이라서 딱 맞을거에요 골드 4 실버 1인데 이렇게 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 왜요?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그, 좀 그거에요? 어떤거요? 부케 같은거요? 좀 들, 들찬건가? 음 아, 플랫 출신이세요? 네, 저 플래티넘 계정도 하나 있어요 부케에요? 그럼 이게? 네, 근데 이게 거의 분케처럼 많이 해요 어 그러면 원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엄청 잘하시는거구나 이번 판은 어떤 서폿을 보여주실건가요? 이번에는 어 바이크도 좀 하고 아, 바이크는 아, 무리무리 아, 싫으세요? 아, 싫으면 안해요 바이크는 싫으신가요? 아, 팀게임에서 조금 아, 좀 아니다 바이크는 솔렉용이다 네, 솔렉용이다 완벽한 솔렉용 캐리아 선수가 하던데? 아, 그거는 캐리아 선수가 근데 그 대회에 졌을거에요 아마 어 네, 팽크하고 졌어요 그러면은 노틸러스 저번에 보여드린거 어저께 오, 노틸러스 졌습니다 из Guerlian 수리 아이고 하도 쉬었더니 스킬샷도 이상하고 із 아 침드도 있다 침드 바드 바드 좋아하세요? 바드요? 바드도 좀 솔레늄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바드야말로 팀 풀 아니에요? 아 좋긴 한데 그냥 싫으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내가 싫죠 어 시애트다 시애트 서포터 너무 싫은데 근데 세트 서포트 아닐 수도 있는데 서포트로 와도 뭐 제 이즈리얼 할게요 안 무섭다 세트 서포트로 와도 뭐 그런거야 안 무섭다 와도 우드루 꿀밤 케이틀린 컵케이크 덫 셰트 땡기기 이 정도가 cc구나 궁극기 궁극기 상대 서포는 누구지? 세트인가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열받아 저 세트 아 류미였어요 아 캐틀류미 저 쎈는데 근데 노틀러스와 잘만 끌면은 저희가 광만 잘 보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류미가 그 cc가 들어가면은 바로 못 들어가요? 본체한테? 네네네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게 전투 중에 아닐 때 들어가는 거야? 어 근데 저도 유미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cc 맞으면은 바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아 cc 맞고 나서 4초 동안 못 들어가나봐요 풀이 생긴데 cc 맞으면 아 그럼 노려지면은 노릴 수가 있네요 4초 안에 죽일 수 있으면 유미가 밖에 나와있을 때 빠르게 노려볼 만한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유미는 밖에 나와서 자기네 스킬 빼기 한 다음에 바로 본체로 들어가죠 기생충? 기생충 마냥 회충새끼 패러사이트 그냥 들어가 있는 케이틀린을 끌어줘서 괜찮아요 아 케이틀린을 네 근데 그 유미가 그 할부 소나공 있죠? 아 네 맞아요 할부 소나공 그게 개 열받아요 진짜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어차피 좀 피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근데 거의 못 피할 정도로 막 그 핵심 안에 있을 때는 열받아요 어차피 기절할텐데 왜 이거를 열받게 그렇죠 열받죠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비전이동으로 빠져나가 볼테니까 최초미님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저도 아 나 각자도생 아 알았어요 각자도생 스킬은 써드릴게요 좋아요 저도 뭐 닷줄견인 같은걸로 해볼게요 어 네네네 닷줄견인 있으니까 각자도생 우드루가 잘하는 사람은 진짜 까다롭던데 우드루 근데 한타는 별로라서 초반여포죠? 난전여포 그냥 핸드리는 엄청 쎄거에요 아마 우드루가 따로따로 싸우면 좋던데 따로따로 아리 라이즈 피오라셋 라이즈도 잘 크면 막 미친놈이 그냥 맞아요 대장군 되고 피오라도 약간 왕기 캐릭이라서 우리팀 왕기 캐릭이 두 명이에요 피오라 라이즈 불안하네요 왕기 캐릭이 좀 많으면 불안하네요 이즈도 약간 왕기 아 맞아 이즈도 그래 맞아 개열받아 그 막 얼음장 만들어가지고 네 얼어붙은 것 같은데 미친 얼음장 왜 이렇게 열받는게 많아요 아니 그 진짜 이즈리얼은 진짜 열 받아요 라이즈는 뭔가 묵직하게 서로 막 하는 느낌 난타전이라는 느낌이라면 이즈리얼은 대약 올라 그 얼음장을 지워야돼 그 아이템 얼음장 아이템 얼어붙은 것 틀린 얼건 저는 그럼 기여로운 거 말고 진짜 이즈 개꼴 받기 진짜 하하하하 그부 양심 있으면 앞으로 와서 맞아주겠죠? 대신 맞아줄 필요 없어요 이럴때는 멀리서 때릴 거 아니에요 최대한 안 맞으려고 그럼 저는 가까이서 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가까이서 한 대 때리고 살짝 빼면 돼요 그 공격력을 향해 주고 아 평타 때리려고 할 때 피자 평타 때리려고 해피자 되게 안맞아 있었다 아 완전 풀피 아 꼴 받아 어 오케이 꼴... 꼴 받는 건 뭐야 그 유행어제 어 아 까비리 와 진짜 이거 좀 아쉽다 어 아 류미 류미 진짜 개열받아 개꼴받아 진짜 정하시고요 아 KT디 한 방 칠려고 또 아 개열받아 너무 많이 맞지 마시고 어 이거 먹으면 이래? 바로바로바로 그렇지 저만 아 아깝다 아 개꼴받아 어 죽였다 어 나이스 스펠까지 빼고 더 이득 개이득 개이득 진짜 싹이득 근데 이게 선이랩이 진짜 중요하다니깐요 어 이거 점멸로 가볼까요? 점멸까지요? 어 그냥 한번 끌어볼 수 있나? 여기 미니언들이 아군을 당했습니다 어 요거 어 여기까지 어 아프겠다 안 아파요 괜찮아요? 네 버티세요 자연 치우세요 가만있으면 차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포션 좀 빠시면서 견뎌려 포션을 먹으면 제 실수를 인정하는 게 돼서 안 돼요 아 이상한 아집이 있으시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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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실수를 인정하는 건 싫어 면역력으로 면역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오케이 케이틀 아이템 못사고 어 케이틀은 밥인가? 포션도 하는 상황이냐 포션 하나 깔게요 저는 같이 맞게 어 뭐야 아이고 진짜 이젠 자연 치우고 해야 되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안 보인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미아 아 꼴 받으세요? 예 개 꼴 받아요 진짜로 견뎌요 견뎌요 아 기생충샛끼 꼴 받아요? 이거 큰 거 큰 거 드실 거예요? 맞더라도 맞아요 이건 먹어야 돼요 오오 새끼가 어 괜찮아요 집에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오케 청구로 온다 갑니다 핀 있어요 소션이 괜찮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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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풀 노풀 하자 노풀 오케 오케 아깝다 오케 아깝다 바쁘지 않아 아 내가 좀 일찍 들어갔나? 어... 아니요 그냥 쟤네가 뭐... 쟤네 집 안가면 아 힐 써줄거 아 쟤네도 유혹이었어 엉덩이 잘 흔들었다 쟤네가 어? 오드루 어? 죽을거 같은데? 나 아까 케이틀리 저격하는거 봤는데? 안내면 아 엉덩이 존나 흔들었는데 아 빵댕이 개 흔들었는데 여기까지다 진짜 진짜 나한테? 나한테 하는 말인가? 아 무시해요 그냥 아 맞네? 그러면? 하하하하 힐에 머리나게 하하하 아 이즈라스 졌다고? 이즈가 이즈가 철판이 약하긴 하지 못가게? 꼴... 꼴... 진짜 개 꼴 받아 아 이즈가 하하하하 기회는 있습니다 어 왕이다 저거 한번 퍼볼게요 네 여기 되게 못쓸.. 아.. 오 온다 온다 저 위에 잠깐 갔다올게요 네 갔다오세요 이득 봐요 저는 잘 버티고 있을게요 잘했다 좋아 좋아요 굿 힘들죠? 저 그냥 굿밥마냥 버티고 있을게요 많이 꼴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네 괜찮아요 포탑 최고는 좀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왜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니 이 악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야 진짜 류민 안 맞으셨네 걱정마세요 아 저 컵케이크 3점 저거 개골 받겠다 아 이거 합시다 열 받는데 아 이거 합시다 열 받는데 근데 제가 피가 너무 없어서 저.. 저만 있으신가요? 없어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도착해 봤습니다 아오 CS 좀 못 먹었네 아오 CS 좀 못 먹었네 아오 저는 다 죽여 있네 아오 저는 다 죽여 있네 아오 저는 다 죽여 있네 다운 게 어디야 무난하게 시간 흐르면 프레스톨 우리가 더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어? 우드루 아 집 안갔네 아 CS 약간 아쉽다 어 싸운다 갔다 오시려구요? 아냐 아냐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안 돼 안 돼 아 양심 있지 어 구부? 구부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아 좋아요 서폿이 정글한테 붙어주는 건 좋아요 좋아좋아 어 고고? 어 구부랑 같이 보면 더 좋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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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얼른 강해 줄게요 아 진짜 기만나 씨 아 맞나요 아 까비 안나 씨 진정하세요 아 괜찮아요 아 편하게 하세요 편한 거 맞죠? 편한 거 맞죠? 아 근데 이거 진짜 이즈리를 계약해가지고 진짜 괜찮아요 나중에 굉장히 강해져요 아 너무 꼴받아요 아 너무 꼴받아요 아 너무 꼴받아요 아 너무 꼴받아요 그 뭐 아 아 어디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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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우드루 꽉 키우고 하지만 라이즈가 민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죠 그걸 왜 묻냐 노티라 아 지금 너무 무시하네 안그러면 용맥 껴서 그런건데 괜찮아요 저 갈게요 저 갈게요 와 좋아 오 좋아요 이러면 이제 아 준차미님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하필 나이스 좋아 좋아 아 천천히 따라가면 돼요 아 케이트는 진짜 개깍친다 근데 와 저 원래 성장할게요 네 자 2파만 나오면 돼요 아래 밀고 저 미드로 갑니다 네 어 피오라 또 땄어 굿 굿 굿 굿 굿 굿 웃자 유리기 좋은데 유행 sinful spécil 웨단 졸바 저 chase 적을 pharmac 지하きます 잠을 경뎲 박혀 박혀 어? 저거 생긴다 괜찮아요 케이터이랑 없이 안 들어왔어 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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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라이즈 오 5대 브로크 아 우드루 대딱 세네요 우드루가 붙으면 사망이야 우드루가 붙으면 사망이야 우드루 아이씨 한번 네이스 뭐 해야지 여기서? 저 혼자 못 막죠 좀 약간 힘들어요 케이터링이라서 아 아 가네 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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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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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새끼 진짜 아 안 돼 아 개꿀 맞네 진짜로 아 너무 잘 컸다 그쵸 아 케이터링 노플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서 체크할게요 오 오 오 오 오 아 아 괜찮아요? 응 콜 받으셨죠? 아니 그부가 네 그부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길래 하는 건 줄 알았어 이게 솔랭이라서 콜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뭐라 하면 안 되시죠 근데 그부는 먹으려고 여기서 기다렸으면서 왜 안 뺀 거야 오 와우 아 아깝네 셰트 이거 막아야 되는데 아 응 오 알 오 오케이 내려갈게요 분위기가 또 이상해져 그랬네 케트 한 번 잡아야 되는데 고고 도와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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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사 와 달 고 어쩔 수 없다 이거 내가 빼는게 너무 좋다 집중 좀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게임 지게 생겨서 집중 좀 할게요 두 명이서 밀면 못 막죠 누구랑 누구 그 바텀 듀오가 저는 혼자서는 좀 막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케이틀니 계속 유미랑 같이 사이드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 좋아 이거 그냥 여기 와주시면 안될까요? 거기로요? 아래로 와요? 이미 싸우는데? 나이스 갈 수 있으네 오 나이스 가있잖아 이거 줘야되겠다 다시 갑니다 잠시만 잠시만 슛 슛 슛 근데 이거는 막아야될 듯? 네 갑니다 뒤로 슛 슛 슛 슛 슛 슛 슛 개구통 받았는데 씨.. 누가 먹었어? 피오라가 먹었네요? 피오라 1킬 먹었어. 캐리 하겠죠? 라이즈 피오라. 미드 가라는데. 집 갔다 갈게요. 아.. 용 먹은 거예요, 용? 괜찮아? 먹을 수도 있지? 우리는 그냥 미드에 있으면 되겠다. 네. 어, 바론이네. 헐.. 케이틴은 여기서.. 우드루가 먹었나 보다. 어, 우드루.. 괜찮아요! 저 지금 어차피 유통기한 올 거예요. 맞아요? 확실해요? 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그거 싸운다. 그거. 아, 이거 좀 막아주지. 아, 우드루 못 잡았어. 우와. 진짜 진짜 개싹싹단다. 못 이기는데? 아.. 왜 이렇게 약하지, 나? 왜냐하면은.. 약해서. 아, 괜찮아, 괜찮아. 둘 다 다 지키고. 줄 거 주고 다 지키면서 하면 돼요. 알았어요. 불탈이 방해졌습니다. 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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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덜너덜해지는 아 아 와 진짜 중량이 있어 저거 진짜 개옥 나온다 아 이거 못 막을거 같은데 너도 줘야 될거 같은데 이거 해 봐야 될거 같은데 이거 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cemos 컨셉 오케이 와.. 기쁘다 채워볼게요 여기까지 난 부추지 어쩔 수 없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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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케이트레이 너무 잘 커가지고 이즈 리올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우 아쉽다아 아 이거 처음에 좋았는데 그죠? 아 나쁘지 않았는데 그죠? 아 나쁘지 않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니까 케이틀린이랑 유미가 계속 사이드를 돌 때 뭔가 좀 더 잘랐어야 했는데 그냥 제가 바텀에 깰 수 있었어야 되나봐 아 근데 우리팀이 그냥 디테일이나 이런걸로 한번씩 와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3분 쉬었다 가죠 오케이 킴포킹 그냥 초반부터 라이즌 센캐릭? 노틸러스는 센캐릭 맞는데 내가 그럼 이지 말고 딴거 해야겠다 세나요? 세나는 초반에 약한데 엘씨 베인? 아 베인은 너무 세나는 틈에든 세나는 아 세나는 아 세나는 아름다워 세나는 아는 학교에 대해 감독님이.. 감독님이 안 시켜줄 것 같은데요? 사미라는? 그러네. 이즈리얼은 안 어울리네 세나요? 멍태원 아까 했어요 같이 멍태원 좋던데? 그럼 제가 한번 세나 해보겠습니다 세나 해보죠 지금 노랫소리 들려요? 노랫소리가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그.. 저 보고 있었는데 뒤로 하시는 거 네 조합을 하실 때 네 완전 라인전 센 거 위주로 해보실래요? CC 생긴 다음에 이제 AD 쪽에서 센 걸로? 네 그러니까 원딜을 거기에 잘 맞춰줄 수 있는 뭐 애쉬만 세나! 세나 하지마세요 세나 별로에요 세나 별로에요 세나는 별로에요? 네 차라리 하실 거면 캣틀, 애쉬, 미포 아니면 진 아니면 할 줄 아시면 아펠리우스까지 시비르는 쓰면 안될까요? 시비르는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저는 네 시비르는 스피 세나는 사극이 짧은 원딜은 그만큼 이제 그 딜하기가 빡세서 차라리 하실 거면 적당한 일단 절반 이상은 높게 평가되는 원딜 하시는 게 제일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네 어 감독님이다 그 위주로 게임 하실래요 혹시? 근데 만약 완전 그냥 안전하기만 할 거면은 시비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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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바텀은 지금 안전하게 안갑니다 아 저희 안전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 진짜 파괴할 정도로 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 진짜요? 아 미치겠네 아니 저희 바텀이 지금 잔화때에서 거의 1티어예요 지금 바텀 조합이 아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침창회님 없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말할게요 그 조합을 짜실 때 있잖아요 지금 침창회님이 하시는 주력킥들이 CC에 탱킹이 되는 챔피언들 많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원딜도 웬만하면 사거리 길고 나중에 치명타 템트리 위주로 가는 원딜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어... 후반 보험이 있다고 해야 되나? 원딜에 대한 보험이 이제 성장력이 좋다 네 그만큼 이제 라인전도 둘 다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챔피언을 해도 이제 과감하게 하시는 거를 통해서 이제 조합을 짜기가 더 편해져요 알겠습니다 근데 세나는 왜 별로인가요? 세나는 진짜 이수식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때려도 상대 챔피언이 죽지가 않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 이수식에는 아무리 때려도 이수식이에요 바로 수는 없던가요 그러면? 아 바로 수는 요즘 메타가 좀 많이어서 별로인 것 같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스크림 때문에요 스크림 열심히 하세요 이번엔 레오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레오나 좋습니다 라인전 센 거 그러면은 저는 지금 감독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캣틀 미포 애쉬 또 뭐 이런 것만 하라고 라인전 센 거 라인전 센 거 그냥 저희가 바텀을 푸시라는데요? 안.. 으그러뜨려야 된다? 네 바텀을 저희가 터뜨려야 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책임이 막중하네요? 네 그러면은 사미라 한판 해볼까요? 근데? 아 사미라는 안 물어봤다 스크림을 몰라요 한번 봐야돼 사미라는 제가 하는 건데 어차피 사미라 한판 해볼까요? 예 저는 사미라 좋아요 저는 레오나는 로우나는 뭐 밴너지 네 뭐 밴너지 멘들이 드릴 많이 넣으라고 아 그럼 사미라도 그냥 오바고 그냥 캣틀 애쉬 사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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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게요 뭔지 근데 이런 거 한 개 정도는 연습해볼만해 상대를 상대를 놀래키는 깜짝픽 첨부적채널 총을 쏘고 휘두르고 휘두르고 나 불러야되나? 총을 쏘고 아펠은 내가 못해 아펠은 연습이 안 돼있어 좀 어렵다 글이 어려워 나 이거 한글을 봤는데 왜 못 알아듣겠지 이거? 스킬을? 돌진하고 통과해서 그냥 보는게 편해? 아 사람이 뺏겼네요 그러면은 케이틀은 해야죠 케이틀 그럼 상대방이면 더 봐야잖아 총을 쏘고 사거리가 있고 있고 천부적 재능 빼고는 사거리가 길진 않죠 950이네 사미라가 마지막으로 마친 공격과 다른 기본 공격 또는 스킬을 적중시키면 콤보로 1회 쌓고 까딱 까딱 리나 느낌? W로 제일 좋아 뭐 잃고 계신거에요? 사미라 스킬이요 사미라 스킬이요 사미라 스킬 사미라 매력점 있네요 2위에 사미라 좀 쎄요 좀 쎄요 살짝 갈리오 베인 쌀 갈리오 서포트인가봐요? 네 우리는 어? 카사딘 있다 우린 또 그거네? 왕귀 2명 있네 아 아 이번판 무조건 이기자 시바나도 그거잖아요 왕귀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케인도 왕귀 베인도 왕귀 베인은 왕귀 베인은 근데 솔직히 별로 안 무섭고 사일로스만 않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미라가 CC가 만약에 걸려있는 상대가 있으면은 네 에어건을 살짝 시키면서 딜이 들어와서 네 갈리오한테 이제 CC 걸리면은 좀 딜이 확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아 CC 걸려있는 상대한테 CC 추가로 넣으면서 살짝 넣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좀 성장형이 있고 저쪽도 있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저희 약간 마인드를 감독님 말씀도 그렇지만 바텀에서 캐리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30초 남았어 라인 라인은 이기고 이기고 올라간다 싸우는다 라인은 이기고 올라간다 라인은 이기고 올라간다 라인은 이기고 올라간다 신나게 싸웠네 싸미라 궁 쓸 때 CC를 맞춰줘야 된대 네 파괴력이 되게 센가봐요 궁극기가 전 사방으로 그냥 어? 막 막 난리하던데? 네 네 나 봤어 어저껜가 당했어 그래서 두 명 따지라고 사방빨면 보지도 않고 그냥 아 무조건 안전하게 할 때 타이밍 되면 불빙 실패 타이밍 타이밍 타라이밍 간다 굳 야 여기 여기 또 왔어 미쳤어 뭐지 일단 갈리오 탈진이에요 갈리오 탈진 카사디는 너덜너덜해졌어 달리고 탈짐 와드 하나 해주고 저거 먹으면 상대 일해? 이거 약간 우리도 일해? 어? 저거 먹으면 상대 일해? 와 쎄다 큐 한 대만 아씨 어디 때려 비명나 들어가 잡아줘요! 와 와 미니언한테 뭐냐 진짜 잘한다 저쪽 아 이거 너무 센데 사미라가 헤드샷 미니언한테 헤드샷 아 괜찮아 아 근데 사미라가 2킬이라서 좀 힘들죠? 쫙 쓰게 됐네요 열심히 아 내가 이게 스마트키를 안쓰는데 스마트키되어있어가지고 오우 너무 좋아 빠질게 와... 다 온다 아니 서네라를 내가 이걸 맞아서 우리가 하던가 아니면 밴드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아... 저거 어떡하죠? 저거 4킬인데요? 절대 못 이겨요 이제 pf에다가 빙범 바텀에 힘이 터져서 못 주겠는데? CS만 받아먹어야 되네 네 그냥 뭐 자존심 상하지만 슬프 자 또 템 사오겠다 그냥 아 이제 완전히 사야 될 것 같다. 갈리오가 들어오니까 답이 없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주는대로 먹어야겠다 네 박탄만 먹을게요 사미나 추천 피바라기인가? 피바라기 잘 안가던데 네 피크에다가 오 마지막 배우 삶 설치된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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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멍다 싸우면 안될텐데 그러게 버튼저 올라와서 싸우면 우리가 질텐데 아래로 내려갈게요 가질게 필요하다? 아 근데 무제일꺼 빠지죠 여기로 빠지자 나쁘지 않아요 방금 즐거워진 좋았죠? 네 나은거치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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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으로 했는데 이러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배우니까 차분해졌어 차분해졌어 네 차분해졌어 오히려 좋아 아 예를 들어 아 아 요즘 할 köt . . . . .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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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기 미니언 근처에 있을 때 한번 아 이거 음 플랩이 있었는데 이게 걸리네 어이 야 이거 대놓고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야죠? 그냥 제가 플랫을 반응을 못 해가지고 아 너무 살펴네 잘한다 아이씨 3회 오면 다 가이드인데 네 아이씨 아이씨 아 뭘 웃어 왜 웃으래 아니 뭐 아니 아니 왜 웃어 갑자기 죽거야 아니 아니 죽거야 갑자기 웃으래 왜 왜 왜 이거 오히려 부서지면 오히려 좋아요 미드로 갈 수 있어 응 가죠 가죠 버리죠 배를 버리죠 네 배를 버려 배를 버려 나이스 오히려 좋아 어 어 아 뭐야 배가 뺏었네 mmm 쒸쒸 아 인품미 뛰어난 사람 먹었어 어? 기생충 오이기야 끝났어 진짜 아 타 없어요 그쪽 다 잘 컸다 괜찮아요 아직 뭐 지면 지는 거고 이번 판 저도 다음 판이 있으니까 이번 판 좀 힘든가요? 차미라가 많이 잘 크겠는데 열 받았지 못 가게 하고 싶어 차미라 따라가면 되지 괜찮아요 차미라 미드 사일러스가 안 와 미드 바텀으로 올 거 같아 차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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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던져주면 돼 근데 원래 차미라가 자기가 잘 크면 던지는 캐릭이라서 던지는 캐릭이에요? 네 좀 흥을 막 주체할 수 없는 야스오 같은? 자기의 강함을 주체할 수 없는 캐릭이기 때문에 아 불쌍하다 우리 서포 안돼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그만해라 나쁜놈들아 그만해 그만해라 나쁜놈들아 괜찮아 괜찮아 변신 변신 좋아요 봐봐요 저렇게 던진다니깐요 희망 있어요? 희망 있습니다 저 봤어요 카사님 왕계까지만 기다리죠 좀 믿으로 갈게요 저거 약탈잖아 테몬 비슷한데? 아 이번에 사오나?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케이 제가 리드 갈게요 네 어 이 새끼 혼잔데? 혼자 왕님 오 하이 마이크 네 가만히 저렇게 던진다니깐요 자신의 강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만 주체하지 못했구만 저 이거 와드만 지울게요 네 와드 와드 저 와드 지우고 저 그 용으로 가면 하이 인럴 오 온다 사일로스 온다 뒤에 셀패스 셀패스 온다 온다 Ah 근데 리드 1차 날리오는 게 좀 아쉽다 오케이 왕 제꺼 칠 갈게요 네 어디채어라? 어? 갈리오? 미친 갈리오 미친 어? 사일라스 아 미친 갈리오 아 지금 지금 매.. 매우 좋아요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속 일부러 안갔어 난 이렇게 3이라 저렇게 갈크면 던지게 되어있다니깐요 예 어 혼자서? 옆에 이번에는 갈리오가 있구나 이번엔 진짜 집죠 네 다녀오세요 오히려 좋아 오후 어 좀 분위기가 조금 살아났는데? 네 분위기가 살짝 살아나고 있어요 조금 살아났어 시간 알겠습니다 저 이제 무조건 한양희님 옆에 있습니다 네 무조건 아예 그냥 샴상둥이 같이 네 그리고 이거 거인은 저 주세요 감시성이 없네 죄송합니다 아니 다음거 드세요 큰거 먹으세요 큰거 째깡한거 드시려고 하지 말고 네네 온다 온다 빠지 여기까지 미친 삶이다 아 뭐야 나 플래시 어디갔어 오칼 살면 2등? 살면 2등? 살면 2등? 아 나 플래시 퍼프로 썼는데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와 근데 레오나의 궁극계가 대박 사미랑 레오나 궁극계 그냥 톡 참 좋았다 안기듯이 들어왔어 네 일부러 한건 아니였지만 하하하하 어쨌든 굿 굿 돌림치고 있는 듯? 지금 카산이 좀 느려요 저 이제 못사워요 나 못사우는데 고고 아구니 당했어 아구야 아구 야 폴 탑을 하려 했어 아씨 나 플래시 아씨 아 그래 나 버려라 다시 좀 안좋아졌어요 그쵸? 아 괜찮고 안돼 카사딘 도망 컷 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카사딘 있긴 있는데? 카사딘 일단 데스가 없다는 게 이게 일단 좀 괄복할 만한 사실이지 않나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보니까 16렙까지 아 치가면 지금 어떻게 가 지금 1코도 2코도 안 나왔는데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 이제 갈거에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갈거에요 돈이 있으며 하아 극지새끼한테 집에 사라고 하는 건 뭐가 닿나 이게 자 지금 저 공이 많거든요 네 민현 좀 먹겠습니다 아 다녀오십시오 아니아니요 민현 민현 큰거 되세요 큰거 다 드세요 다 안 먹었어 아 이럴줄 알고 제가 다 챙긴거였거든요 사실 잘했어 나는 배불러 안 먹어도 배불러 저희 진짜 한 양 씨만 먹으면 돼 나는 저희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건데 이렇게 보릿고개 넘어야지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오가 힘든 시절을 보내야 돼요 수비적으로 항상 승승장구 할 순 없어 나 내 타곤산의 방패를 찍고 있어 없다고 해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 용 10초 이거 용도 주나 주건 줘 다 줘버려 용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네 그럼요 아직 상대 천룡인 것뿐인걸요 천룡을 허락해도 됩니다 갑니다 확 들어오면 위험한데 여기 사일러스는 없다 4대5 4대5 카카 시아스터 여기 렌즈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렌즈 없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싸워라 바로가 덧살기 시작합니다 셀러스 안에서 상대할 용 좋고요 어 이거 바로갈기 네 오케이 세미라도 풀 다음에 한번 궁극기로 노려봐요 네 이득 받다 좋았다 흠흠 오오 라이너도 좋습니다 아 서포트 기본적인 센스가 있으셔 확실히 이길 수 있겠죠?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저 좀 전력 먹는 것 같은데 전력? 줘요? 아니 전력 안 나왔어요 지금 바론이에요 바론이요 어 아 템 부족 와 근데 사미라 개 잘 컸다 오케이 사미라가 템이 풀템이네요 아 풀템은 아 그러네 오케이 오 온다 온다 벌레 온다 막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쪼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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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다 쪼구멍 쪼구멍 지금 강렬킹 Corinthians 좆이 빠졌습니다 일단ос이라고 짜증나 바로 오우 어! 사일러스! 사일러스 잘 걸렸다 오카인! 오카인! 오칼리오! 페인! 페인! 오카인! 오카인 오카인! 와 레온아 죽겠다 진짜로! 와아 페인!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내장 내장 기생충 오카인! 굴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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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돼 안 돼 이걸 들어온다고? 이 개새끼야 오! 오! 어 포건으로 데미지 더 잘 들어갔어 아니 포건으로 미쳤어 포건으로 미쳤어 아 깜짝 놀랐어 나한테 한마리 들어서 깜짝 놀랐어 아 개웃기는 진짜 온다 온다 도망가 도망가 온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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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뺨 개이들 좋아 어 이거 진짜 해볼만 할지도? 아 죄송해요 이렇게 제가 어른 앞에서 욕하면 안 되는데 아니 좋아요 죄송합니다 감정에 솔직한 모습 좋아요 감정에 너무 솔직한 왜왜왜왜왜 아 저 못 갈 뻔 지금 못 갈 뻔 잘 큰 게 어디보자 사일러스 상이라 진짜 이거를 이기면 진짜 인간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이기면 진짜 인간 승리다 인간 승리 와 갈리오가 아까 좀 무리했죠 무리한 거 받아 먹으면 됩니다 레드 레드 먹을 자격 갖추었고요 오 자격 생겼다 나이스 용도 우리가 두 개 먹었고 됐고요 좋아 좋아 이참 있는데 바텀 가는데 시완 위험하다 지금 와드가 없어가지고 지금 지금 우리 와드가 되게 잘 빨렸다 용이 내려 용 40초 네 시야가 나쁘지 않은데요 시야를 용 쪽으로 갈게요 예 예 희 수 김 우리 시바나 정글 돌고 있어요 시바나 하면은 정글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치 먼저 해야지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시야가 안 보일게 광야 광야 공성할까요 이제 케이틀린의 특정점 지금이야 들어가 전멸댐 게이드 게이드 게이드까지 용으로 cir Works 파산이 작업 고 삼형 하고 의사 두ита iny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왜 좋아버리는거지? 집갈비? 집갈비? 아 좋고요? 이길지도? 이길지도? 거의 많이 많이 넘어왔다? 많이 넘어왔을지도? 오 싸운다 싸우면 안되는데 없는데 어? 근데 왜 이기지? 왜? 와 와 케이틀린 총 무반동 총 개쎄 나 3이라 컷 나이스 바론 배런 배런? 나 없었는데 두 배런 와 맛있어 와 왜 감독님이 3이라 별로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안하길 잘했어 저는 할게 없는데 이번 상황에선 좀 할게 없구나 아 다 됐습니다 이제 다같이 가면 될까요? 다같이 미드 공성 오케이 미드? 아 나는 바론권 없어 말 안하는데 흠흠 아 지금 매우 잘하고 괜찮습니다 와 좀 놀랐어요 침착맨이라는 사람의 저력을 본 것 같아 롤 이제 다시 올라오나 봐 한동안 췄는데 흠 흠 욕 흠 흠 저 이거 티어 골드 4에요 오 잘라먹기 네이스 오 오 나 이거 왜 터뜨렸나 했네 이거 바텀 그대로 돌려 깔까요? 좋아요 바텀 나 바텀 나 돌려 까버리기 돌려 까버리기 돌려 까버리기 어느새 제압골 550골드 어느덧 성장해버리기 어느덧 성장해버리기 이거 뭐야 오 오 오 믿고 있었다고 미친 용이야 진짜라는 거야 진짜 진짜 흠 흠 흠 와 진짜 용이 잘한다 와 잘한다 스파사진 잘한다 사람이 하는 것 같잖아 용이 하는 것 같잖아 저쪽 포기했어 실제 드래곤 어쨌든 갈리온 작품 스파사진 정전 음 와 카우 갈리온 개꼴우 하하하하 하하 갈리온 갈리온 아나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아 상장 전장의 지배자 젤젤! 이걸 이겼어. 와... 어떻게 이걸 이기지? 딜을 야무지게 넣으시네. 오우 쉣... 너무 웃겨... 근데 원래 질판 이기고 그렇게 해야지 티어 올라가는 거니까 질판도 이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좋습니다. 명언입니다. 좋습니다. 아... 까이뜨린 딜 1등. 굿! 저 그냥 KTNB4 AC11이 요거 4개인만 돌릴게요. 마친도 연습. 그렇게 해요. 까이뜨린 너무 좋다. 어어... 세라미님은 어떤 서포? 노틸레오나? 고렇게, 예. 노틸레오나, 브라움 다리. 브라움 다리. 만약에 노틸레오나 하는데 레오나, 벤덩하고 노틸러에서 뺏겨서요. 시비를 좀 빼주세요. 한양님. 아 감동이! 시비를 왜... 시비를 빼야 된대요. 시비를 빼야 된대요. 감동님이. 시비를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시비를 좀... 라인전에는 방어적인 성향인데. 시비를 제가 그... 야무지게 연습을 했거든요. 아... 근데 시비를... 야무지게 연습하셔도 시비를는 시비를라... 아... 불이다? 하하하하... 아니 지금... 그 피지컬에 시비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지금. 아깝다. 아깝다. 절대 안 죽을 자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시비를 하면은... 진짜... 예. 다른 거 하면 진짜 거의 뭐... 테디, 데프트, 뭐... 아... 시비를 하면 진짜 그냥... 아... 그린드마스터 중무기 원 딜러 같은 느낌이 나신다니까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아, 알겠어요. 바로 버릴게요. 아, 네네. 그냥 청약철회 하겠습니다. 챔피언을 갖고 있는 거 지울 수도 있나요? 청약철회... 그거 할 수 있을 수 있죠. 아, 청약철회 할 수 있죠. 시비를 청약철회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캣틀, 미포, 엘시, 진. 아, 이즈리얼도 별로예요? 아, 이즈도 좋아요. 이즈도 연습해두면 좋아요. 아니, 근데 그... 심상민님이 약간 좀 공격적인 서포터를 많이 하셔서 이즈는 초반에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살짝 맞죠. 그래서 이즈는 말 안 한 거긴 한데... 그래서 추가할 만한 게... 그 아펠리오스 추천해드리겠는데... 아펠리오스는 좀 어려우니까... 어... 그... 3개? 그 4개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선생님, 저 트리스타나 장인인데... 어, 트리스타도... 나머... 그... 다 벤드 쓸 때 카드로 쓰죠, 트리스타나는. 트리스타나는... 깜짝하대요? 3이라는요? 네, 깜짝한 느낌 있었어요. 네, 3이라는 별로인 것 같아요. 3이라는 별로인 것 같아요. 네, 전판 보셨잖아요. 오케이. 네, 전판보기 확실히 3이라의 한계를 알겠어요. 아니, 한냥님은... 이기면은 기분이 되게 좋고... 지면은 기분이 되게 안 좋네요? 아니, 요즘 롤에... 7년을 다쳤잖아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폭이, 폭이 굉장히... 그... 깊어요. 네, 제발 이해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롤에 갈아넣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어떤거요? 이즈리얼을 하시면 제가 이제 너무... 대쉬기가 있으면 급발진을 하잖아요. 아예 못하게 브라움이나 탈인 같은거. 아, 브라움... 탈인... 이즈타운이 옛날에 좋았는데... 이즈는 사실 유틸이 가장 좋지 않나요? 네, 이즈는 좀 뭐... 카르마랑... 카르마나 이런거 제일 좋긴해요. 어... 이즈가 잘 어울릴 챔피언이 카르마 아니면... 파드. 아니면 파드? 근데 굳이 침사미님이 지금 카르마 연습하고 이런 것보다 이즈는 그냥 깨버리죠, 과감하게. 그냥 익숙한 챔피언 손 하시는게 나아요. 어차피 벤 다섯개밖에 없어서 벤들리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저 하고싶은거 다 할 수 있죠? 대회에서? 아,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 그리고 침사미님이 그... 지금 침사미님이 빵테온 서포 오늘 처음 연습해봤는데 되게 잘하세요. 빵테온 서포 좋죠. 그거 줄 아시면 진짜 베스트픽이에요, 빵테온 서포. 아, 그래요? 네. 첫 번째로 가져와서 좋고. 이즈판테온도 좋아요. 이즈빵. 어? 네. 이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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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골드 사랑하니까. 그... 그... 오늘 스크림에서 일단 연습해보시고. 네. 가능하면 쓰는 위주로 연습해도 돼요, 스크림에서. 네. 네. 어차피 스크림 상대팀도 다 플렉 골드입니다. 다 똑같아요. 플렉 골드. 골드 사랑하니까. 저희는 골드신건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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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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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스크림이 10시면은 좀 쉬었다 해야 하잖아요 그죠? 네네 좀 쉬었다고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도 지금 거의 아침부터 게임하니까 힘드네요 지금 아 계속 계시더라구요 네 저녁에 게임 이제 코치에 들여야 되니까 아침에 바꿨습니다 일단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그러면 한양님 근무는 네 한두판 하면 지금 6시니까 7시 네 한판 빨리 끝나면 두판 아니면 한판만 요정도? 밥먹고 좀 쉬었다가 10시에 모이기 오케이 좋습니다 빨리 큐 돌려주세요 큐 손실 나오거든요 아 이게 진짜 이게 나는 이렇게 그 자긍심 전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분은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여기 아니네 여기 잠시만요 뭐죠? 피코방 하나만 더 파둘게요 뭐 아 헤드님 헤드님 아 태아님이랑 뭔가 할 말이 있으신가 보다 헤드님 헤드님도 하면 좋은데 그쵸 하면 3위큐 할 수도 있는데 자유랭크 자유랭크로 자유랭크로? 일단 끊어요? 아 근데 뭐 두 분 할 얘기 있으신 거니까 그냥 콕? 콕 감독님이 바텀 듀오 연습하고 미드 정글 하는 게 좀 이상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상대가 잘하지? 나 솔렘하면 이 정도로 잘하지는 않은데? 이게 근데 골드는 다른가? 실버 1 몇 점이세요? 실버 6 0점이요 하하하하 아 이런 저 완전 여기 그 좀 실버 1도 사실 좀 거품인 거 같아요 거고 오세요? 왜냐면은 그 0점 그걸로 네 한 판 이기고 두 판 지고 한 판 이기고 한 판 지고 이런 식으로 한 판씩 미묘하게 지는데도 유지하는 그 0점 구간대 있죠? 뭔지 알죠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죠 실제 승리로 50%가 안 돼요 그래도 복음은 해야죠 골드는 가셔야죠 아 내가 후픽이네 근데 원딜이 먼저 고르는 게 낫죠 보통 서포트 먼저 고르는 게 나요? 네 요즘 케이틀린이 되게 그 네 팀 다 원딜러들이 다 케이틀린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거의 무조건 가져갈 거 같아서 저희가 선피기면 그냥 케이틀린 먼저 가져오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긍지 높은 전사로서의 어떤 분석 네 하하하하 리듬직스러워 빵테용 하시고 브라운 파리 또 연습해보실래요? 하고 싶으시면? 그래요? 그럼 판... 판테온 해야지 않아요? 빵테온 네 빵테온도 빵테온도 괜찮고 판테온 한 번 더 할까요? 판테온 할까요? 아니면 브라우마 봐서 할게요 브라우마는 밴드 있고 빵테온 한 번 더 해보죠 느낌 찾아야 되니까 네 짤챔이 많아서 짤챔 상대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일단 저희 팀 선배님 저희 상대로 일단 춘향님이 거의 나미 원채인 건 아시죠? 그건 몰라요 그 짤짤을 주로 다루신다는 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나미 아니면 룰루가 나올 거란 말이죠 아 네 저희가 저희가 이니시 캐릭터는 만약에 거기에서 이니시 못 걸면은 계속 하루종일 쳐맞고 약간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서 안타깝게 된다 네 맞아요 눈물겹게 돼요 살짝 그리고 그것도 들어가는 것도 잘못 들어가면 뚜드려 맞다 나와요 그죠? 네 맞아요 개꿀봐다 진짜로 아 근데 이거 모르가나는 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레오나랑 노틀러스 하시는데 상대가 모르가나 하면은 진짜 답이 없어서 모르가나는 밴을 하는 건 나일 것 같아 저는 모르가나 왜 밴하는 줄 알아요? 제가 할 때 평소에 맨날 밴하거든요 왜요 왜요? 모르가나 밴하는 게 맞아요? 블랙시틀 때문에 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Q를 미친듯이 잘 맞아요 찾아가서 맞아 찾아가서 예 개꿀봐다 진짜로 그게 느리니까 느리니까 맞았을 때 자괴감이 미친듯이 올라가 미친듯이 올라가 미친듯 어? 팡테온 뺏겼다 네 빵테온 뺏겼고 이거 레오나 빵테 상대로는 레오나가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개꿀받네 연습 한 번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레오나 레오나가 제일 쉬운 것 같아 스킬샷도 스킬셋도 단순하고 음 딱딱하고 탈행? 탈행이 낫다고? 어? 탈행 한 번 해볼까요? 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한 번 봐 어? 탈행? 탈행하지마 진짜 하고 싶은 거 희망의 빛이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저입니다 이거 탈진될 필요 없겠죠? 신진대 해줘야 되나? 저는 사실 탈행은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저마들고 그냥 킬각 보는 거 좋아하는데 탈행은 약간 좀 킬각 보기도 애매해서 탈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본인 성향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아 못했어요 점화하려고 했어요 전하대에서 극전받은 탈행?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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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티어로 갈수록 탈행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오~~ 5대5로 정.. 정면에로 정면에로 붙는 게 되게 많아요 아 진짜요? 서로 같죠 가생이에서 잘리는 경우가 많던데 네 그럼 잘리는 거 말고 한타를 한다고 하면 야 우리 한타한다 그래 너도 한타해 딱 해서 딱 전면전으로 해서 탈익 쓰기가 좋은데 고티어로 가면 막 옆에서 들어오고 뒤로 들어오고 막 아 그쵸 정신없죠 탈익 그 스킨은 뭐죠? 이거 그 수영장판 직접 사신 건가요? 섹시한 거 아 이게 실제로 저는 이게 수영장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살 때 선녀인 줄 알았어 오케이 인게임 선녀같이 나쁘지 않아 선녀 같죠? 오 이쁘다 그래서 나 선녀인 줄 알고 샀는데 인게임은 이쁘네 그래서 선녀를 계속 검색했는데 안 나와서 보니까 수영장 났어 그리고 이게 날개 옷인 줄 알았어 아 빵테 W 찍고 1렙 들고 할 수 있어요 아 처음에? 네 데뷔하면 되고 제가 제가 신경 써야지 아마 저 모를 테니까 원디랑은 저쪽은 뭐 어? 베인이네? 아 근데 이게 꼭 베인이 이기진 않더라고요 신지더라고 깍지다가 갱당해가지고 망가지더라고 그래서 얼씬도 못해 신지도 앞에서 나중에 한 번 따이면 망가진네 아니 탑패이 많이 해봐서 안 되는데 신지라한테 1대1에 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베인이 근데 갱이 개입해가지고 따이면 아 그거 뭐죠 맞아요 맞아요 개 이상해져요 항상 갱이 문제이지 실수도 못 먹어 나중에 뭐야 샷코 레드네 어 노리 싫어하는데요 저희 이러면은 좀 선거래에서 2등은 못 볼 것 같고 그냥 좀 연기를 좀 하고 가는 게 좋겠어요 어 C 뭐야 이 새끼 이거 되게 쎈데 나 크으~~~~ 좋았어 딱 따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냥 나가 집까지 안가? 아니 지질 것 같은데 집같다 우선 우리도 집같어 우린 집같자 아 좀 빨리 판단해서 빨리 갔다 올걸 괜히 시간 낭비했네 발쌤! 아 좋아 근데 뭐 이게 운동회라고 있어 처음부터? 운동회 일단 빵테 무슨 옛날에 대운동회라는 만화 있었는데 모르시겠다 무슨, 무슨 만화야? 좀 약간 십덕 그 그 욕구를 자극시키는 그 운동 그 애니메이션 우리나라 거예요? 일본 만화 다 초인이에요 여자에게 다 아 아 약간 능력치가 강 많이 있는 흐흐 미래기 좀 가려 이 키를 내가 먹어 그럼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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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gars 휠 킬 아 따붕해 계열 밖에 pper 어 겨우 살았네 탄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와드는? 아 푸셔는 빨라 했는데 예 푸셔는 없고 왠 와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케이 크지 않아 살았으면 그걸로 됐어요 원래 빵테가 조금 원딜 입장에서는 많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타겐수로 들어가는 게 좀 까다롭다 네 괜찮아요 심청민 님이 있으니까 방금 전에 뭐지? 기웃으신 건가? 아니 좋아서 아 네 시스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데스가 없는 게 더 좋아 이거 어떻게 땡겨먹나요? 이거 전 천천히 밀게요 지금 갔다 오실 거예요? 안 가셔도 될 거 같은데 저랑 같이 여기서 레벨업이나 해요 여기를 풀 피해먹을까 하잖아 괜찮아? 시스는 우리가 많이 앞서는데 바텀 빼고 바텀 빼고 바텀 빼고 바텀 빼고 바텀 빼고 집간을 어쩔 수 없어 그 순간에 놓여있지 왜요? 아 통통통 아 통통통 달리받아 이게 왜 처음 하자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왜 처음 하자 진짜 어이가 없네 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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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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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 찬양 한 입 아 오케이 아 근데 타빙 되게 잘하신다 어 아 안돼 잘하시는데 아 개꿀 받아 아니 아 근데 타빙 잘하신다 내가 그냥 문의가 안되는데 어 어 저도 잘해볼게요 아 또 이렇게 진이 키 크네 전판 사미라처럼 또 요런 고난과 역경 스토리에 있어줘야지 그래야지 또 이겼을 때 더 행복하니까 어 저거 먹는다고? 툴 내려와 어 간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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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타운이랑 즐겨도 끌리지 않는 탈이 차코가 잘 쑤셔주는데? 진이 BF라서 좀 살해야 될 것 같아 아 자존심 사이 아 실수 하나 좀 먹으려는데 굳이 못 먹게 하냐 나쁜 새끼들아 착한 새끼였으면 안 싸웠지 그렇지 그렇죠 어 맞다 맞죠 아 힐 못 줬다 와 기회를 못 봐가지고 피를 어 살았어 아 와 바텀 개 힘드네 뭐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힘듦인데요 괜찮아요 이래 오니까 더 흥분돼 흥분된데 아 배아파 아 배아파 아 배아파 재밌으시네 아 배아파 이거 잡아올게요 네 뭐 드세요 아 굿 좋습니다 와 진이 조금 하는 애 같은데 살짝 아닌가? 내가 많이 아 이건 또 뭐란 뭐란 도망가세요 스크 wedding 싸움을 걸맞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o 이게 다 설계였다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샤크. 샤크가 굉장히 그 센스적인데? 샤크 느낌있다. 저기 와드만 해볼게요. 아니 저 공세우 이제. 공차가 적어도 위험이다. 후... 1300원 언제 모으지? 다이. 진짜 보석은 빛이 없는 곳에서도. 원딜은 해본 적 없으세요? 팀장님? 원딜 핵 못해요. 피지컬, 피지컬의 영역이야. 전사의 영역이야. 안 돼. 피지컬의 영역. 토할 것 같아. 오케이. 원딜은 키로도가 훨씬 다르던데요? 다른 서포터에 대해서. 실수는 없는데 뭐하고? 스킬 오는 거 되게 잘 보여요. 미쳤다 샤크. 아 좋습니다. 오케이. bf 나와요. 어 이거. 느려지게 하는 거 있어요. bf 사오시고. 저는 그냥 여기 스킬 할 거 없지. 아니다. 와드 사오자. 에? 아 그냥 거기 계세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 번 같이 하니까 이제 좀 호흡이 많습니다. 그죠? 예. 뭔가 이제 움직일 때도 얘기 좀 하고 소통이 되는 기분이야. 자 그럼 한 번 갈게요. 아 진정하시고요. 개 잘 줘. 진정하시고요. 개 잘 줘. 진정하시고요. 제 주도권이 없어서 그래요. 다 원대일이 못난 탓이니. 이게 우리가 처음에 손킬 낸 게 거기서 좀 이상하게 어그러졌어. 어 그래. 오히려요? 오히려. 오히려 어그러졌다. 오히려 어그러졌다. 오히려 dış đó. 오히려 수술 안쪽으로 쥐기고. 오히려 거라졌다고. 오히려 쪽으로 쥐기고. 오히려 쥐기고. 오히려 neurôn으로 쥐기고. 오히려 상태될, 쥐기고. 오히려 잘rar. 오히려게 도착하는 기회. 오히려 더 잊지게 하얀 거니. 오히려 더 쥐기고. 오히려 더 쥐기고. 오히려 더 쥐기고. 어 칸 좋았어 어 잊어 그냥 제발 부탁이다 부탁이다 이 새끼야 제발 그냥 뒤져라 진짜 힘들다 이게 근데 어 맙소사 독 묻었어? 독 묻었어? 끝이 없습니다 팍 하고 죽어버리네요 자빠져서 근데 이렇게 해야지 더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지 그거를 일어섰을 때 더 행복한 법이거든요 이런 이런 시련 정도는 있어야지 제가 힐 했으면 살았게 아 진짜요? 괜찮아요 안도에 한숨을 쉬고 원딜을 쳐다보지도 않았어 더 집중해 사리킹 아 이런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애초에 주도권을 빼앗긴게 잘못이 큽니다 샵포트 저기있네 저희 한번 갑도 네 하 진이 매우 잘 컸다 진이 좀 치네 진이 좀 치네 진이 Val 두풍 13초 저기 싸운다 저기 싸운다 올라가보세요 오오 아이고야 큰일났네 탄태훈이 들어가면 아니요. 오히려 여기서 더 밀어야 돼요. 진이 아마 집.. 진이 지금 두 명을 골로 보내고 아마 집 타이밍을 잡았을 거란 말이죠. 오히려 두 명.. 두 명.. 봐봐요. 저기 개딸피잖아. 오히려 기회.. 특혜 있어요. 특혜 내려와요. 아 맞다. 특혜. 아이씨! 이게 내가 맞네.. 특혜 온다. 애들.. 오칸 빠지는 척 하다가 다시 앞으로.. 다시 가기! 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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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페이크야.. 달려와서 붙어주고 있거든요? 오오! 미쳤다! 오오오! 아 진짜 빡티비 이 새끼는 아 뭐야 샤코 어디 갔어 샤코야? 샤코는 아까 갔어 안타깝게 아니 방금 전에 샤코가 답일 수 있었는데 뭐지? 그거는 헛것을 보셨을 수도 있어 아니 아니 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헛것을 보셨을 수도 있어 샤코의 등극기는 헛것이다 어 아 으측은 없다 그전 아닙니다 그렇게 포기 안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전 절대 포기 못해요 한 판 한 판이 롤드컵 결승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툰스티드 툰스티드 잘 잘 컸네, 크리스티드. 이상해, 이상해. 차이 많이 벌어지겠는데요. 야, 씨X 개새끼들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도망갈게요, 그냥.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와아아아아아! 진짜 개 싹 부었어. 나 그냥 도망을. 와아. 어떡하지? 어? 도망간다. 저승으로 도망갔어. 죽은 거였어? 아, 난 산 줄 알았네. 제가, 제가 죽을지도 몰라. 아, 진짜. 모든 집중력을. 다큐벌레는 위험에 빠지면은 아이큐가 300까지 올라갑니다. 내 생돈에만 봐. 아, 개 웃긴. 아, 지니 좀 잘해. 갑자기 초반에 분위기가 미쳤는데, 왜 또. 초반에 분위기 좋으면 지고, 분위기 안 좋으면 이기는 것 같아. 오히려 안 좋아. 아, 근데. 이거하고. 전판처럼 저희가 그렇게. 역시 역전승. 혹시 안될까요? 아, 다큐벌레는. 아, 다큐벌레는. 아, 다큐벌레는. 아, 다큐벌레는. 왕쥐캐가 없겠네. 그리고 특패가 운영을 개 해요. 응, 맞아요. 왕쥐은 잘. 개 꼴받아, 진짜. 이들 둘 다 돌아다니는 애들이라서. 아, 다큐벌레는. 안되나? 특패 높을. 아, 이거 원래 서포터가 하는 건데. 종종. 어, 특패 한번. 저거 플래시 없는 거. 아, 0패이네.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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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멀어 저쪽 멀어 저쪽 멀어 나 오셉 나이스 지압되었습니다 신청이 따라가 탑 깍깍네 깍깍 진짜 저저저 벌레 그 저렴하게 20 달달하자 신비 Flow 렉 렉 엉 Reddit 될 것 같습니다. 힘들다. 가볼까요 그래도? 싸우면 안되는데 싸우면 안되는데. 싸우면 안되는데. 싸우면 안되는데. 싸우면 안되는데. 총만 받을게요. 이격기. 할아ia 있어. 이겼네. 맞다 거겠지. 어허. 빠졌어요 됐어. 흠흠 힘드네 어 찜박 아 월클인 줄 알아 월클이긴 해요 월클은 맞아 그래서 더 열받아 예 그러니까 더 열받아 사실이라서 더 화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아 궁극기가 이제 왔어 궁극기 있어서 완전 대승인 거 그래 안 씻었어요 막 안 좋진 않아 그죠? 막 안 좋진 않아 네 정판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극복했어요 저희 하판은 더 안 좋아졌어 아 더 안 좋았어 맞아요 참고 여기 내가 샤코? 어디까지 오 어머 이거 미드 밀죠 그냥? ㅋㅋ 아핳핳 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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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오랍쇼? 미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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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부서진다 부서진다 어.. 천천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은데? 네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나빴는데 좋아졌어 네 그리고 저쪽은 바론가겠죠? 심리 완전 완전 분석 그럼 와드만 가능? 와드만 하고 진짜 이거 역전에서 됐어 포기 안하네 아 저거 부셔요 개웰받기 쳤어요? 아니 제꺼 와드로 부셨어요 응 투패 바텀 지금 갔다와야 되는데 나 아 뭐야 이거 바텀을 누가 가야죠? 우리 팀 테리 없구나? 아.. 누군가 가겠지 그런 정신들 아 누군가 가겠지 아.. 누군가 하겠지 아하 오키네 그러면은 탈이 미포보다 나를 지켜주는게 어허 다음 띄겠습니다 오 구 저기쪽 뒤에 오 어? 우리 탑 먹어야 하는데? 베인? 탑 안 먹네? 베인 간다 어? 오늘만 사는 베인이었다 오케이 쓸모없는 신치드 나이스 굉장히 쓸모없었고 좋아요 와 진짜 흥미진진한데요? 누가 이랬지 전혀 모르겠어 오히려 재밌어 오히려 재밌어 오히려 좋아 베인 한테 한번 걸어볼까요? 베인 한테 걸고 제가 미포님 한테 있을게요 베인 한테 걸고 저 미포님 한테 있게 오케이 저 필요없다는 생각 느껴지면 버리세요 저 괜찮습니다 용시하자고 그러네 용이 나왔네 아 내가 딴 데가 있었다 아이고 잠시만요 저 던지는 곳이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 좀 늦어서 화면하면 어떡해 탈이 없는데? 싸운다고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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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먹었다 탈이 푸우 정리를 가져다 아 췄 기다렸어 괜찮네 괜찮네 아 네 참 괜찮네 괜찮네 어? 아 아 아 운 게 아니에요 어? 개인 2도 있는데 안돼 안돼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건 안돼 골카맞은 사망이야 아 공이 없었어 아 공이 없었어 너무 안 좋겠어 내가 던졌어 하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타 목재기 하나 주면 돼 타 목재기 주고 줄 건 주고 다시 버티면서 일어서면 돼 맞아요 괜찮아요 차코, 차코님 타 놓을 거예요? 차코, 차코님 타고 신도한테 반 뒤파지고 그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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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드라인 오케이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 올게요. 너무 두픈데? 오케이. 형만 밀고 뜯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돼. 어차피 이거 거의 막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앱은 길어져가지고 그죠? 길어져가지고 게임이 포기를 웬만하면 안하다보니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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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이었다. 계속 들어가. 한 명이 여기서 레드 먹고 오는데 근데 걔가 갈리오가 들어갔나? 눌렸구나. 근데 갈리오가 되게 잘했네. 그러니까요. 좀 아쉽다. 갈리오는 꾸준히 좀 뭔가 잘해주는데 아 어떻게 한판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긍지 높은 전사의 피가 이기고 뜨고 싶은 긍지 높은 아니아니요. 저 상관없어요. 한판 더요. 한판 더요. 막판? 오케이. 느낌 있었는데 이번판. 그죠? 그러게요. 느낌 없었나? 그냥? 그냥 우리가 못했다? 아 제가 막판에 두 번을 궁을 제대로 못 썼어. 근데 탈의 궁극기가 약간 조금 그 바로 즉발이 아니라서 힘들잖아요. 그 쓰기가 조금 빨리 써야되는데 음 CC 맞어가지고 녹아버렸어. 애초에 바텀 터져가지고 이번판 이기면 돼요 여러분. 막판 이기면 돼요. 그리고 스크림 스크림을 진짜 잘하면 돼. 맞아요. 네. 일단 열심히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이번에는 판테온 이번에야말로 네. 스크림 10시요. 판테온은 무조건 우리가 하던가 아니면 밴해버려야겠네. 그냥 잘라버려야겠네. 맞아. 계열받어. 소금 스크림 로그인 로그인 쇼루 쒸루 로그인 싸미라 블리츠 샤쿡 아 초반에 저는 저 입판하고 방종하구 스크림때 방송 안킬거 같은데 그 첨살배님 스크림때 방송키실거에요? 저는 안키면 안키고 키면 키구요 비밀로 해야되면 근데 비밀로 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상대팀하고 하지 않아요? 그쵸 그냥 방송은 본인이 키고 싶으면 키는 것 같은데 상대팀하고 하니까 어차피 치라고요? 전쟁에서 우린 다시 태어난다 상대팀 맞죠? 아닌가? 인간젤리님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가? 누군간 키겠지 누각이나 궁금하잖아요 그치 가청자님들이 항상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는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거 스크림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감독님한테 피드백 받아야 되니까 그거까지 어차피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네 나도 이거 얘야말로 긍지 높은 전사잖아 판테온 진짜로 얘는 진짜 전사 중에 전사 아니에요? 전사 중에 전사 진짜로 생길 것 자체가 뭐 싸울려고 태어난 애 같은데? 하하하하 아 카르마 개꿀받아 카르마 근데 지금 서폿 1티어가 빵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베인 카르마 아 개 열받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건 있어요 카르마가 싸엘레싸를 쏴 하잖아요 싸엘레싸를 쏘려면 미니언이 없는 곳으로 자기가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창을 잘 맞추면 딜 교환이 어느정도 된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하하하하 사일러스와 딜이랑 그 빵테오 Q 차징 딜이랑 좀 차이가 나요? 비교해봤을 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해서 확 물어야 되나요? 그냥 W로 들어가서 들어가고 사일러스와는 방패로 막아버리고 팍 막아버리고 그냥 사일러스에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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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러스는 누구야? 아 싸엘레싸를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이즈 왜 이렇게 화났니? 라이즈? 암흑스 스킨이 뭐 도깨비 같네 아 저렇게 뿌리 하나로 크게 있으니까 너무 별로다 무섭긴 해 무섭긴 해 제암은 신이라 해 굴부짖으며 죽는건 매한가지다 이게 판테오는 궁을 한 번 쓰고 한 번 더 써서 위치를 조정하나요? 세부적으로 아 궁극기를 R을 누른 다음에 네 한 번 움직일 수 있던데요 R을 스마트키스세요 혹시? 아니요 궁극기는 스마트키 안 써요? 그러면 궁극기 스마트 R 눌러서 위치 보고 그냥 바로 누르면 바로 거기로 거기로 타지는데 아 날라가는 중에 R이 이동을 할 수 있더라고 어 그렇게는 안될텐데 날라가는 중에 이동을 나만의 착각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싸 일레싸다 아 아.. 저 보기만 해도 개얼마도.. 저 옛날에 시즌 2인가 할 때는 카르마 진짜 개트롤픽이었는데 카르마가요? 옛날에 개트롤픽이었어요 시즌 2부터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 하셨구나 근데 이래요 저번 시즌 3부터 했어요 오래 해도 뭐.. 아.. 나 워억이 우리 편에 있으면 좀 이상하게 믿음이 안가봐 이상하게 안가봐 정글 워억이 별로 안좋은거구나 워억이 잘해도 지고 워억이 못해도 지고 이상하게 좀 그런 느낌 아.. 못해도 되는지 알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나만의 징크스 워억 잘코도 약간 좀.. 별로 쓸모없고 되게 잘하는 워억을 봤는데 근데 결국 지죠 어.. 사일레스 아 t 아.. 미시게 들어갈까요? 네 좋아 오오오오 들어간거였어? 오 팔렸네 아 내가 더 때렸어야 됐나봐 따위 또 들어가세요 W 돌면은 그냥 빵집으로 사기에요 사기 그냥 1렙부터 W 배워서 오 들어가 이거 뭐지? 얘 왜 앞으로 왔지? 각을? 빵템이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어? 워벅이 아 또 또 안좋은 안좋은 괜찮아요 저희가 캐리하면 돼요 이번 판에 진짜 저희가 바텀 이기고 올라가보죠 이게 정석이죠 사실 그죠? 아 내가 물었어야겠네 포탄 맞았을거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벽궁 벽궁 냄새 진하게 나 괜찮 괜찮 벽궁 아구리 다녔습니다 어? 어이구야? 아이씨 어서 어서 복숭을 받지 전진 겨울 전진하리라 집중해 정석 아이씨 자 굿 큐 길게 한 번 해서 길게 아까비 저 맞으면 죽어요? 그 강압 큐였으면 죽었을 거에요 강압 큐였으면 저게 그게 큐가 그리고 또 체력 낮은 애들한테 더 뭐지? 퍼 댐처럼 들어가서 아 맞아 사이퀴 애들한테 큐로 딱 정리하면 돼 아 저 이거 먹고 갈게요 어? 저 가버렸는데? 아 괜찮아요. 조심해서 먹고 갈게요. 되게 그거..괜찮아요. 아군이 타겠습니다. 아 저 돈 먹었네. 안돼! 안돼! 사일러스아! 괜찮으세요? 왜 더 고통받아시지? 혹시 그거 있어요? 비피더스 증후군 있어요? 혹시? 아 그게 뭐예요? 비에프대건 1300원 모아가는 아 네 아 그게 원딜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네 맞아요 그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거 있네 근데 비에프나오고 안나오고 차이가 커가지고 근데 괜찮아요. 베이는 약간 좀 키워줘야 돼요. 비피더스 증후군 죽은자들의 마지막 숨결이 모인다 부디 영광으로 하라 어? 우리 킬이 꽤 나왔네? 5억 잘하네? 5억 상대 정글을 막 그냥 사러 사러 어디갔지? 사일러스아? 릴리아 약간 말렸다. 좋은 소식 사일러스아 왜 없지? 빌려서 라인 천천히 먹으면 되겠다. 라인 딱 고정 그러면 상대 빵테가 무서워서 앞으로 못 나오죠. 네. 아프지 않은데? 아 Q까지 아 Q까지 아 아 아 아 이 sechs은 건 안 맞네? 이제 막 하비 오 밀어줬어 아 개 아깝다 아 안 맞았어 들어가 보신 마.. 마나 없어 워거워크가 왔어 피내셔갖고 워거워크가 왔어 카카오너린 뭐에 이번에 침크스 다 붙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번 판? 와 굉장히 섹시했어요 좋아 좋아 룩데그 자체였다 하나 더 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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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리기 와 워웍이 어떻게 딱 여기서 그죠? 미친 워웍 아 근데 나 팀이 약간 꼬여버렸네 꼬인데로 가자 우리 미드 정글이 엄청 잘 컸어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돼 분위기가 좋으면 안 좋았어요 결과가 그렇지 그 징크스도 있어요 징크스와의 싸움이야 와 워웍 미쳤어 자기 동네야 다 돌아다녀 미친 아 근데 이거 릴리아 나간건가 아예? 릴리아? 아니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저걸 썼다? 저걸 썼다는 건? 들어가라는 얘기 라인 당겨주면은 추락하는 빠지고? 오 땡큐 세시 와드가 있군요 와드 정리해야겠다 와드 정리해야겠다 그러니까 노캠인거죠 좋아할게요 네 오 좋아 아 개혈가다 나쁘지 않아 어 어 나쁘지 않아 어 몽구가 이기고 있어가지고 오 오케이 오 오 어? 다 맞아줘? 다 말고 나 그냥 산책하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바쁘시죠 지금? 정신없죠? 저 진짜 한가로워 아 왔다 아 라이프 넘어져라 아 진짜 나 아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잘하면 어? 어? 이런거야 쿨 아 힐손 워웍이 또 다 쓸어 담았어요? 네 아프지 않아요 워웍 당신은 죽으면 안돼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꺼비도 하나 먹고 야 꺼비도 하나 먹고 그 와중에 아 까비 파밍과 갱 파밍과 킬을 동시에 하는 워웍 당신은 대체 워웍이 저렇게 잘 크면은 뭐 아 아 나 쿵 있었지? 아 쿵 쓸걸 내 창을 의지로 풀다 집 가시고 워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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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워웍 워웍이 맞아요 워웍이에요? 워웍 아니에요? 워웍은 잘못된 발음 워웍이 맞습니다 진짜로요? 네 몰랐어요? 원쟁이 아름다웁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히 반대 이게 뭐야? 위기라고 되어있는데요? 왜요? 네 워웍 눌러서 자세구전 가자 가자 몰랐어 안가네 아 아 좋습니다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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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피오라 뭐지? 하지만 하지만 내가 악산의 법칙 피오라 피오 악산의 법칙이에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자 탑 1 빨리 밀어 네 오히려 피오라가 왔어 다행히 아니었어도 전 잘 모르겠네 아 그런가? 신발은 뭐하지? 피오라고는 아니었으면 난 안 죽는데 아 아이 누가 봐도 사진이잖아 워웍 9킬 미친 거의 울버린 됐어요 아 집 가는거 봐 개혈 받아 개꿀 받아 안돼! 어 막을 수 있나요 설마? 가능한가요? 그거 주시나요? 오 전멸 뺨 나이스 18분 10초 쭉쭉 이거 제가 해야 되는거에요 주가하면 어때요? 아 야무죠 야무죠 달달해 아 우리팀 잘한다 오케이 구하노 와드 와드 지우고 올게요 뭐야 뭐야 뭐 왔어요? 그거 막 날라갔는데 왜 안돼 아 약간 애매하다 뭐지? 침묵인가? 그 잠드셨어요 근데 창은 날아가던데요? 비면증인가? 창은 왜 날아? 아 아 아 이거 하는동안은 안, 안되나? 이거 하는동안은 스킬을 못하나봐 다다다다 할 때 아 aqut 아 그럴 수 있어 나도 부융이 이상해지 아 근데 퓨라가 퓨라가 제가 그리 또 먹었네 얼른 바투를 밀고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집 갔다가 미드로 바로 가겠습니다 미니메을 왜 가렸냐고?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 미안 다음엔 안 가릴게 리드 가겠습니다 자 이거 아트록사가 바텀 아트님 바텀 이미 와버렸어 가고 싶네요 오 좋습니다 아트록스 돌아오는 거 굉장히 섹시했고 아주 깔끔했고 여기서 미드 2차 100 뒤에 피오라 보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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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rs 아무리 많이 어디 뭐 미치는 거 이거 이거까지 먹으면 좀 위험할 거 같은데? 괜찮나? 먹었으면 빨리 먹기 근데 가래는 욕먹을 생각이 없어 즉각이 아 나 키봉스 불가 엄청 크다고? 음 나중에 바꿀게요 어? 이거 또 싸우나? 용 안타? 용 안타 용 안타 아이고 아이고 빠뜨렸는데? 후우 그 그림자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 오케이 어 보여주나? 어이? 아 워워? 돌아가지 워워 이게 워워기 어? 이게 워워기 나이스 나이스 이거 궁 쓰고 좀 옮기는 거 봤죠? 막 옮겨지는 거 그게 뭔지 네네 앗 옮겨진 거에요 그거? 그냥 궁 쓴 거 아닌가? 어 저 죽었다 저 음 무시해요 돌아가기? 저 혼자 계시는데요? 왼워 돌아갑시다 아니 워워 기래메 워워 네 어 오이 구해주러 가야겠다 아 까비 워벅 버텨! 개 잘 버틴다 근데 이게 좀 무리했어? 워워기 무리였나? 워벅이야? 워워크 무리였어 학살 중입니다 왜냐면 옆에서 분명히 왔었어 워벅이 잘 커서 뭔가 될 줄 알았어 같이 콜라보레이션 맞아 콜라보레이션 워벅이 아니라 사실 아트록스가 잘하고 있는 거였구나 아트록스 조금은 게 17초 오케오케 네 룡도 두 개 먹고 삼뽕우리를 볼 때마다 떨어지는 아저씨 우리가 이기는데 이런 식으로 한 몇 번 던지면 좀 이상해질 것 같고 맞아 맞아 그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한테도 제가 던지면은 그냥 욕을 해주세요 안 돼요 왜요? 폭언 및 가혹행이에요 하하하하 아니 저는 욕을 먹어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저는 욕을 먹어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저는 욕을 먹어야 정신 차릴 것 같거든요 아 아니 오바했어 우리 죄송 내가 던졌어 아니 이거는 너무 카르마가 맛있게 왔어 에헤 카르마가 빵댕이 잘 흔들었어 한.. 한님 딱 베어 물어 달라고 했다고 그렇지 그렇지 라인전에서 있고 숨어 타로 아트롬스 개좋다 어 그 와중에 가렌 쏜 돼 가렌이 밀어준다면 가렌이 밀어준다면 가렌이 밀어준다면 내가 미드를 빨리 달려본다면 괜찮은 괜찮은 가렌 오면 싸우기 가렌이 뒤로 돌아와주려나 들의가가 올라와서 약해 바론 같나 아 약간 기운다 이제부터는 최대한 최후방에서 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안보여 나이스 용볼까요? 용보고 용볼 아 W 없으셨구나 E를 뻘로 썼어 외롭게 워워워 혼자 먹었어 이번엔 칼팀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옆구리라서 베인이 잘 노렸다 아트럭스 화났어 화날만 해 화날만 해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네 괜찮아요 아직은 칼팀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베인 엔딩? 쯧 아 그래 알았어 베인 히터져있다 집중하 여기가 아니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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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일 탈 럭 파이 히 헿 싸운다 어 저 여기 좀 봐주시면 안될까요? 어 뒤에 있어요? 나 이거 격쌌는데? 아 플래시 있어요 와 나 미치겠네 진짜로 와 아니 가렌 전 스킨은 왜 합류를 안하지? 출발하면 안됐나 내가? 위에 딱 싸우고 있어서 출발 가렌은 가렌이 있을 때 싸우면 안되는데 계속 여기서 싸우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이스 좋았어 천천히야 천천히 김한나 아 김씨에요? 오 가렌이 무빈 김씨 김씨? 거기서 김씨가 왜 나와 김한나라서 민망해요? 이름 부르니까? 김한나씨? 아니 이병건씨 잘 좀 합시다 어 카르마 아 나 이상하게 카르마 왜 이렇게 죽이고 싶지? 카르마가 쟤 죽이고 싶긴 해요 너무 잘 깔짝거리긴 해 아 맞다 나 치강 가야되는데 치강 가야되는데 일단 바론이랑 용 다 이분이 오 그래서 정글 좀 털고 치강 하나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우리 또 여기 또 이렇게 왜 깊은 데서 들어가서 싸우지? 아니 저 깊은 데서 아니 아니 왜 깊은 데서 싸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 이거 좀 라인 좀 라인 좀 끌고 갈게요 아 아 아 아 아 잘한다 우리 팀 이번 판 진짜 숟가락 했다 근데 나는 뭐 한 거 없는 거지 뭐 뭐 아 아 아 아 아 아 States pts essa 썸네 제가 그 어 터뜨 늑 섹 이 갈?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어? 갈은 쐈었는데 재웠어 이 친구 어 뒤에 갈 피워라 어 씰 나보는데? 어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지는 건 우리고 레드 먹고 레드 먹고 레드 먹고 정비하고 이제 바론이랑 용쪽 준비하면 되겠다 오케이 바로 바론 갈 거 같은데? 저 친구들 응 상대가 먼저 지금 뛰고 있으려나? 이러면 바론 봐야 되는데 아 집을 못 갔다 왔다 아 용 갔어요 쟤네 어 저 갑니다 저쪽으로 왔어요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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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끌어들었다 기만다 나이스 제인이 살아가지고 제인이 개돌받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제가 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저 죽었는데요 괜찮아요 개인 공 써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써? 네 라인 상황 좋고 나 이제 알았어 핸드 뽑아야 돼 한나씨는 그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한데 네 본인이 강해야 돼 아아 하하하하 정답 그래서 강했는데 지는 건 괜찮아 약 한 번 못 참아 어? 어 맞아요 완벽히 파악하셨는데? 쎄이 어 가는 중 설마 못해요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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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던졌지? 괜찮아 괜찮아 잃을 거 없어요 바론 말고는 초시계사라고요? 왜? 한 번 쓰고 버릴게 바론 가는 듯 아유 내가 쫓기때네 흠 흠 흠 아유 내가 쫓기때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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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흠 흠 уг 흠 흠 흫 흠 흠 아트 록스 신사야 진짜 신사야 이 정도 말해주는 거 아트 록스 신사야 이 정도 말해주는 거 이런데서 그런 거 해볼까? 잘라먹기 아트 록스 없어 아트 록스 없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다 우리 여기 무르면은 그냥 싸워야 되는데 너무 좋다 오케이 저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살아서 요동치는 심장에서 그게 바로 전쟁의 아름다움 칩 갔다 가야겠다 상대가 바론인데 딱히 다른 액션을 안 취해가지고 칩 갔다 오겠습니다 칩 갔다 올게요 칩도 하나 사고 아 초시계가 안 나오네 우리 레드 쪽 정글에 사람들 많은 듯 칩 갔다 올게요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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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거 뭐야 이거 쿠션 빨아 얘들아 빨고 빨고 자 다음 다음 타겟 아 이거 미드 억제기 갈까요? 자 일단 용 챙기고 흠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용 챙기고 억제기 가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오는 거 자르고 어 잠시만 어디가 있지? 저 새끼 뭐해? 어허 잠깐만 친구야 터마자 한대 이겼어 원딜없는 싸우면 무조건 이기지 일단 끝내자고? 용부 끝내자고? 못 끝내 벤 태어나서 그쵸? 막을텐데 묶고 그 다음에 가면 안되는데 거기? 아 알겠습니다 어우 좋아요 그럼 피데베 하하 어허 어허 약간 억제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아하 즐거우세요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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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으면 워워기 역으로 끝나 그쵸? 쯔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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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연주 승 본TA 너 미그? 응. 근데 거기 넣으면 또 깊어요. 눌리면 다 죽어. 어.. 이거 보이면 될 것 같은데? 온다 이제. 와.. 키움 길다. 워.. 좀 먼데? 좋아좋아. 와 뜨거워. 아 너무 안 좋은데? 잠시만요. 끝났는데? 아 진짜 안돼. 라이즈의 뒤로 돌아오기. 끝났어. 아.. 죽.. 끝나나? 막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아보지? 막았어. 줄 거 주고 업체기 주고.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나는 다 버렸는데. 아닌가? 모르겠다. 끝나나? 아트럭스가 살아와야 되나? 안돼요. 죽으면 안돼요. 막아. 빠져. 제발. 살아야 돼.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아이고야. 근데 이거 타워 있을 때 싸워야지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아 왜..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아톰스가 던졌어 마지막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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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구나. 아 초반에 분위기 좋았는데 이거.. 나 무쇠 되겠어. 초반에 분위기 좋았는데 무쇠. 피드백 받고 그러면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저도 계속 중반에 짤리고 이래가지고. 스크린에서 저희의 역량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네. 저 안 떨어졌을걸요? 설마 강분당하시나? 또 0으로. 0으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났어요. 아.. 이게 올리질 못하네. 가렌은 딜을 잘 안하네. 제가 좀 너무 어시만 많고 성장이 좀 늦어가지고. 아니 가렌이 저보다 딜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죽어서 인 것도 있어. 빵틴 서퍼 근데 나쁘지 않아. 아니 그리고 얘가 몸이 그 이를 쓰면 되게 약하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못해. 이를 쓰면 몸이 약하다고? 이를 다 쓰고 나면 이제 완전. 아 그쵸. 조기장이잖아요. 공템만 가니까. 그쵸. 그쵸. 근데 그 굉장히 그 전사의 이미지가 있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파이크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 그냥 킬 가길 때만 딱 들어가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림자검 도끼로 가야 된대요. 그림자검 도끼. 그림자.. 그림자검이랑 불클. 불클. 그렇게 가는 건가 보다. 알겠습니다. 10시에 뵙도록 하죠. 네. 일단 밥 드시고. 저녁 먹으면 또 힘이 나서 더 잘해질 거예요. 비록 저희가 솔링은 좋지만. 스크림해서 꼭 이겨봅시다. 맞아요. 굉장히 좋은 자세. 알겠습니다. 10시에 해서 스크림을 이기면 돼. 그쵸? 지금까지 한 건 연습일 뿐이야. 네. 지금 연습이고. 처음 맞춰보는 거기 때문에. 좀 질 수도 있어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10시에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식사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어풍님. 4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판테온. 한타강사. 갑보기. 속성 교육 받으면. 되실 듯. 이거. 아, 도끼. 아, 이건 체력도 있네. 요거. 도끼. 어. 이거. 도끼. 깨돌. 이렇게 가나 보다. 아니면 수호천사. 이게 앞에 세 개가 있는데. 이걸 갔네. 이건 흥해. 흥한 판테온 같은데. 그죠. 너무 흥해서 그냥. 딜로. 다 잘라먹을 수 있는. 이건. 흥테온. 이건 망테온. 아니 그냥. 보통테온. 보테온. 보테온 흥테온. 그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좋죠. 강사 한번 초빙해서 배워야겠네요. 러스트보이. 그. 님이. 알려주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하루에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도끼 다음에 치감검? 치감검이 뭐지? 그. 골드 그건가? 음. 황금. 황금. 황금 그거. 그죠. 러스트보이. 선생님. 롤드컵 진출했어요? 러스보이가 누구냐고요? 러스트보이님을 모르네. 욕망소년 몰라요? 아, 갑복이 플래됐대 미친 축하 축하 히오스도 하셨었죠 그때 히오스 한창 하실 때 러스트보이님이 이랬어요 히오스가 제일 재밌다고 세상에서 롤 꺼져 시공 좋아 계속 예찬하면서 롤 지긋지긋하다고 희생이사 근데 지금은 다시 롤로 그래서 저는 이따 쉬고 한 9시 한 40분? 그쯤에 올게요 10시에 그거 스크림이 잡혀있다고 하니깐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